고아, 안녕하세요 오늘 즐거운 방송 고시나레이션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리, рас컴 대 마이브로케스트 그리그... 그리브닝 출..책 아직 안돼요 빵 함 외쳐드릴게요 아, 진단암보라님 고아, 안녕하세요 바로 고바에요 출첵 드디어 아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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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은 킹정 이지 수업은 킹정 이지 출체 감사합니다 드디어 how are you i'll play this game roblox on twitch and you long time no see 아 오케 좋아요 으흠 그 라이프 하드버 스틸 거잉 예스 i think that too 나는 자연재해 서바이벌을 좀 하고 있어야지 how are you koreal long time no see 무너지고 있구만 시빌 불타고 있었어요 아 뭐야 이 채널을 고라니 겁니다 누구에요 딱봐도 고스라니님 같은데 누구지 누구에요 마치 고스라니를 직접 저격하는 듯한 이 아이디 아이디 드디어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고라니라니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저는 고스날이라고요 고스날이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노블를 일단 들어가서 그쵸 안녕하세요 사람을 되게 오랜만에 부른거 같은데 따라 들어가게 오케 쇼드 딜러님 고아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관계 때문에 못방을 못했던 고스날이에요 이젠 할 수 있구요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하다가 좀 인원 많아지면 부름업을 할거에요 부름업을 그 재밌는 부름업을 할준비 되셨으면 말씀하세요 누냥 누냥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오랜만이죠 오랜만일거에요 오랜만일거에요 짜자잔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이에요 여러분 자 뭘까 요 화산을 죽는 지 제가 어디에 숨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나무 밑에 숨어있으면은 반갑습니다 절대 죽지 않아요 가봐요 이 나무 밑에 숨는 순간 이 나무는 축복을 받은거야 왜? 절대 여기로 화산재가 떨어질 리가 없거든 봐요 고스날이 운으로 먹고 사는 남자 이 나무는 고스날이한테 간뜩당해가지고 이제 절대 뽑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죽지 않네 자 죽지 않죠 어 뭐야 나무는 죽었지만 고스날이는 죽지 않았다 맞죠? 이렇게 살아남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요 분노의 주유소 왜 분노의 주유소일까 그러면은 여기서 잘 유출을 해봐야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뭐야 왜 이렇게 근육질 사이에 내가 있는 것 같지? 뭐지? 이건 내가 뭔가 잡혀가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인데 뭐지? 왜 이렇게 초보자 같지? 정매매 혹시 연결시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을 거면 카드 맞지 않나? 자 일단은 예 근육질 나는야 보디가드 야 든든하구만 자 가시죠 이거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다 올라가 있지는 않고 이렇게 걸터주는 센슘이 있어야 되죠 뭐야 쟤 전관판이 있잖아 전관판이 더 높은데? 뭐야 뭐야 바이러스였잖아 아 아우 죽었어 아 아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는 안 돼 역시 바이러스는 어려워 내가 다른 자에는 다 피할 수 있는데 바이러스는 못 피했다 고스나리가 바이러스는 힘들었죠 아니 잠깐 우리 인원 조금 있는데 바로 브루마블 고 바로 브루마블 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아주 평범한 보드게임 고 왜 지금 나 혼자 있지 좀 있으면 들어오실 거예요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셔서 그래요 네 완전 평범한 보드게임 맞아요 이거 한판 하고 그 다음에 보드게임 같이 해요 음 뭘까 뭐지 저 근육질이 엄청나게 춤을 추고 있는데 이 집 완전 수상해 집안이 완전 우리집이잖아 음 나쁘지 않고 TV도 있어요 자 앉아서 TV 볼까요 꿀버님 고아 안녕하세요 그쵸 쩔쩔 그쵸 쩔쩔 단점이 있어요 저희집 저희집 단점이 뭐냐면요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은 푸세식입니다 네 집은 뭐야 뭐야 집이 타고 있잖아 야 이거 밖에서 보잖아 이거 안에서 보잖아 지금 전혀 몰랐을 거잖아 어떻게 나가지 어떻게 나가지 어떻게 나가지 잠깐만 잠깐만 위험해 위험해 우리집 나가야돼 집 나가야돼 젠장 우리집이라고 말하자마자 불이 집이 타고 있잖아 젠장 렛렛님 고아 안녕하세요 안돼 우리집이 우리집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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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없네 우리집이 타고 있어 안돼 야 집이 엄청나게 잘타네 종이집이었네 야 왜 바닥도 타고 있는 것 같지 좀 도망가야겠다 야 위험했어 저 죽습니다 저거 얘 죽어요 저거 아이고 죽었어요 아쩍 이거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못 살아남으신거야 아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아 모두 함께 파워이 아 아 아 이것도 아 아 아 아 아 아 불신한 이드로 만든 저 불신 나와있는 저거 절대 저거에 혼혁되신 안됩니다 어떤걸 해야되나 이걸 타야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회전목마를 타고 있다 회전목마를 타고 있다 회전목마를 타고 있다 회전목마를 타고 있는 곳 나를 쟤 웰 에 에 에 뭐지 웃김제의까 구름이 아까 오는거 같았는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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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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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올라가는 거야 뭔데? 어 뭐야? 시나미잖아? 시나미였구만? 올라가야지 네 이제 건강해요 덕분에 덕분에 엄청 건강해졌습니다 시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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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미는 어려워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페어님 목소리가 이제 돌아와서 엄청 좋은 목소리날이에요 어떻게 바로 평범한 보드게임 갈까어? 네 아주 평범한 보드게임 아니요 왜 아니에요? 엄청 재미있구만 3008 아니요? 하플 다 돌아가셨는데 하플이에요 저 이철부터는 살아남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구름이 오고 있잖아 구름이 오고 있으면 이거는 뭐야 소가 있어 이거는 높이 안 올라가는게 좋습니다 오히려 낮아 낮게 있는게 안전합니다 불쌍이 불쌍 뭔데요 상붕분팔이 뭐야 자 다들 밖에서 지금 비만큼 계시죠 이게 건물이 뚫어지다고 비에 의해서 이거 완전 종이건물이야 이게 아주 튼튼해 보이지만 종이건물이에요 아니 닭이 있잖아 이거는 못 따라다마면 바보죠 소야 나 우유 좀 이런 컨셉 아주 존중합니다 도티라하네 근데 왜 아이디는 도티인데 표정엔 뭐지 도티나리를 역으로 깔고 싶고 까는데는 아주 현수인 어딜 봐서 귀엽다는거지 저기 으습 알 게임 초보자니 고아 안녕하세여 여기 떨어지겠다 그쵸 봤쩌 거의 떨어진다 난 정확하게 알고 싶어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여기도 떨어지게 자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봤죠? 이거 뭐 산선피 잔 뭐 뭐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렵지 않아요 눈감고도 깨야겠다 문제는 그 쓰나미가 제일 어렵긴 해 재미있나요? 재미있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게임초보자님 아 모두 함께 파티다 여기는 안전한 곳이 있지 비구름이 오고 있잖아 이 비구름이 올 때는 어디가 제일 안전하냐 이 바이킹 쪽이 안전합니다 이 바이킹 쪽이 안전해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바이킹 아래쪽이 안전합니다 저거 태풍이야 100% 그치? 태풍이라니까 근데 바이킹 쪽으로 가네 우와 몸피하기 잘했다 위험했어 야 방금쯤 위험했어 야 방금쯤 위험했어 야 왜 날 따라 날 따라 오른거 같지? 뭐야 어떻게 된거야 이거 깜짝이야 놀랬네 뭐야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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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거지? 얘 젠장 모르고 떨어져 버렸어 아악 병아리니코아 안녕하세요 뭔데요 무슨게임이길래 상 008이 제시 Meter 제시분 헌 0w 08 응 아시는 분들이 많구만 자아 야 엄청나게 그립지는데 야어어어어어 수은아 야아 야아 맘에 들어 야아 귀여운데 몸매가 안좋은 아무도 모르고 한 명은 살아남았구나 4명이나 살아남았잖아 고스나디가 죽었는데 4명이나 살아남아 5명이나 살아남았구요 자아 그렇다면 인제부터 저도 살아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떨어뜨린건 이렇게 떨어뜨린거에요 오, 안떨어져 자, 또 저 불신한 리더로 오네 저 불을 저거는 무조건 위로 올라가게끔 유도하는거일수도 있는데 그거는 초보자들의 생각이야 저는 오히려 안전한 위, 여기 위, 여기 위, 여기 아래에 있겠습니다 여기가 제일 안전합니다 부스나리네 총을 잘못한거였어 이루어져 안될겠지? 이루어져 안될겠지? 누가 이거 가동시켰어 이거 뭐 뭐야? 비인가? 상선비인가? 상선비는 비를 못이기지 에, 불을 못이기지 그러니까 여기있는게 안전합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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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올라가지마! 안돼! 가지마! 안돼! 가지마! 아, 젠장 위험해 위험해 아 진짜 누가 저 가동시키잖아 누가 저 가동시키잖아 일단은 아주 평범한 보드게임을 하고싶어서 킨거기 때문에 하긴 할거에요 절대 죽진않는데 고, 난 고춘인 신부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음 아프지않구만 춤을 추는거 같은데 까파도 이 선치란이 느껴지죠 이제 나이 뭐야 왜 이렇게 죽지? 아주 평범한 3008 3008이 뭐냐고요 무슨 게임이냐고 여쭤봤잖아요 어 이거는 비구름 같지만 저는 태풍이라는 사실 비구름이 두 번 올 수가 없거든 그러면은 내가 아는 햄토리가 있잖아 오히려 밖에 나가주는게 밖에 나가주는게 좋습니다 이 가로등이면 충분합니다 이 가로등이면 충분합니다 가로등이면 태풍은 절대 이쪽으로 안오거든 아 직원을 피.. 아아 아아 중간 2주 밤나마 함 부르르 대필신이 오랜만이에요 야아 번개다 하지만 고스나리는 절대 번개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 고스나리 근처로 가면 안전하다는 사실 이 또한 이 또한 지나갈거라는 진실 자아 절대 안와요 그쵸? 야오! 내가 이걸 집방으로 맞아보이네 야 포켓맞으면 늘 아주 좋아요 이건 뭐 고스날이가 고스날이 자리가 제일 안전합니다 고스날이 자리가 제일 안전해 이히히히히히 봤죠? 안전하죠? 안전할 수 밖에 없는 안락함 봤죠? 아 이건 뭐 기본이라서 제가 뭐 더 알려드릴게 없네 고스날이 쪽으로만 없으면 무조건 산다라는 그 규칙 제가 지켜드렸습니다 트럭맞고 한번 터줘야되는데 렛렘님은 두대체어 고스날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실래 그래요? 광란의 질주 아니 이것은 이것은 아니 이것은 마리오카트 다 붙었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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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마 비켜요 니마 비켜요 젠장 그래 오히려 여기 없는게 안전할 수 있어 나는 이 나무만 있으면 돼 이 나무만 있으면 돼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왠지 지진 같긴 한데 아웃죽죽죽죽죽죽 위험했어 야 위험했어 바이러스는 진짜 위험해 내가 얼마전까지 걸려봐서 알거든 진짜 위험합니다 아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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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홍구를 했는데 고추나린 언젠가 대형 유튜버가 될 몸 사보고 싶은게 많지 뭐지? 바이러스가 왜 올라온거같지? 이거 먹는순간 나도 바이러스 걸리는건가? 야 사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아프면 안되죠. 맞아요. 제가 좀 심하게 아팠어요. 어제는 자 아프지 마세요 여러분. 어디 아프시면 안되요. 아 뭘까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는 국룰이지. 고스란에 같이 타야 안전한 국룰. 이거 타는척하면서 이거 타주기. 좋았어. 아니 위에 탈 줄이야. 야 이거 좀 위험한데? 조금 위험한데? 자 어떻게 될건지 어떻게 될거인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기다아. 어흐흐흐 누구 렘네뉴? 저랑부터 해서 망했다고 하니까 봐도 죽잖아요. 렘네뉴 때문이야 이거. 책임져요. 렘네뉴때메 랭랭 바... 그... 얘 말해! 저주 받아가지고 주운거 아니에요 젠장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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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떨어뜨렸어 근데 어차피 다시 삽니다 다시 살아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연예님이 돌아가셨을거야 지금쯤은 연예님이 사남을 수 있을 일 없어 그 순애한테 그렇게 험담을 해놓고 사남을 수 있을 일 없다고 그치 살아볼 수 있을 일 없다니깐 야 한번도 살아남았네 좋았어 여판 더하고 원리인이 과 아니야 제가 제 목소리 듣고 싶었쥬 드디어 목소리 돌아왔쥬 그 이제부터는 고스나리 세상이쭈 원리인이 지금까지 고스나리 목소리가 듣고 싶어가지고 어 그 어 어떻게 참으셨대 자 이거는 건물이 페이크입니다 이 나무가 진짜에요 나무가 진짜입니다 나무가 건물은 페이크입니다 저 살았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옆시 글씨글청 저도 저주 안받았어도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저주를 받아가지고 와 깜짝이야 놀랬네 와 햄토리가 잡아먹으려고 그래 봐요 이제 저 가운데서부터 쏘사나는 뭔가가 생길겁니다 이 나무는 제 축복을 받은거에요 왜? 골스나리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 나무 무조건 살았군 햄토리가 엘링크님입니다 네 맞아요 자 절대 안죽습니다 절대 안죽어요 절대 안죽어요 보시면 해야합니다 왜 안죽는지 자 봐요 자 건물와도 자 겁먹을 필요없어요 이 나무는 안전합니다 저 자꾸 나를 나무한테서 이 나무는 안전해요 자 건물 자네 자네 저기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 올라가면 죽어야 엘링크님 쇼드릴러님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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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 아임 세이프 세이프 팀매에에에에엌 아임 슬러 왜요 왜요 어이없게 죽었어요 저도 방금 전에 어이없게 죽었어요 하하하하 소 아 아임 데에드 흐흐흐 젠장 아 진짜요? 음 서른다십번 살아남았구만 어 이 검문에 페이크다 이거 지금 비가 오는거 같지만 이거 페이크는 아닌거 같은데 보자 외부로 올라갈 수 있는게 있을지도 몰라 외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아내이 아내가 안전하다고 할 때 저는 바깥이 안전하다고 하는겁니다 태풍아 불어라 불어라 태풍 자 가운데에 있어야지 태풍이 출발할겁니다 맞죠? 맞죠? 모두들 안이 안전하다고 할 때 나는 바깥이 안전하다고 했어 봐봐 아 이런 숨길 수 없구만 숨길 수가 없었어 내 실력을 숨길 수가 없었구만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골슨하리에요 팔로우하시아겐 골슨하리의 크리미네입니다 유튜브 덕분에 유튜브 구독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구르마부터 할 생각이라서 구르마부터 할 생각이라서 헬로우 아임 도시나리 스토리 아임 도시나리 아임 도시나리 아임 도시나리 페리 페리 오오 오오 잘해봐 Please check My Check on my broadcast 공게임 공게임은 너무 재미가 없어요 제가 놀라지 않으니까 절대 놀라지 않습니다 아 됐고요 아직 15분 안되셨기 때문에 15분 되면은 아 잠깐만 위험해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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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와 죽지는 않았어 내 대머이가 돼버렸어 진짜 진짜 내 머리 어디갔어 내 머리돌려내 제 머리가 돼버렸어 아 시청하신분이 peak 시청하신분이 30분 이상이 되면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콜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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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잼프맨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음 자 다들 저쪽 건물이 안전하다고 하겠지 다들 다들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나는 오히려 건물 안쪽으로 안 들어갑니다 여기가 제일 안전할겁니다 고시나리가 있는 자리가 제일 안전합니다 DCCFT점 I'm 고시나리 CFT맨 자 맞죠? 저 비가 아니었다니까 저 건물이 제일 위험해 저 건물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날아갈겁니다 보세요 자 먼저 날아갔고요 지금 날아갑니다 지금 와우 이야 멋있어요 자 절대 죽지 않네 자 절대 죽지 않네 죽었나? 죽엌 엘리크님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여기 깜짝 놀랐네 야 번개에 맞아주고 할게요 오늘 로또 샤리크와드 절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네 스트리머 였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실제 구로마브로 해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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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자 이 남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사람척하다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자 행복이 가득한 집에 어서 오세요 이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 모두가 집에 들어갈때 난 집에 들어가잖아 어 얘네는 저 집은 좀있으면 불이 탈거거든 음 좀있으면 불탈거거든 내 예감으로는 불탈거야 날아오르라 주작이여 환상의 세계 날아오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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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집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아니네 집이 아니네 예 저 위험한데 저 어떻게 가야돼 어 위험한데 잠깐만 잠깐만 집이 문제가 아니었어 이거 잠깐만 위험해 올라가야돼 야 야 이 쓰나미는 못 이거는 안되는데 이거 어디가도 죽는데 이거 진짜 뭐 어떻게 해야하나마 이거를 점프를 잘해야됩니다 깜짝이야 과연 어 잠깐만 뭐야 뭐야 아 아 아 죽었어 다 죽었을거 같은데 우와 산알봤잖아 한명 어 어 다들 어제를 뭐하셨습니까 아 이 고스나리가 없는 세상이 얼마나 지옥같은지 아셨을 거예요 CSW님 많이 봤는데 누구더라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아닌가 아닌가 저희 오타 아 오타쿠님이셨구나 잘 오셨어요 붕스타했어요 붕스타했어요 저는 원신좀 했는데 아 그 뭐냐 그 4 뭐냐 4장 1 뭐라그러지 그래 그거부터가 그거더만 붕스타 붕스타 붕붕붕붕붕붕붕붕붕 사게 되면은 여러분께 초대를 할 수 있도록 물론 그런 일은 전혀 없겠지만 어떤 상황에도 나는 미리 확인을 한다 디코 열렸죠? 설마 감기 걸리신 거 아니죠? 아니 그냥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아 그래요? 부럽다 9시 일어났어요 아 나도 좀 부럽다 엄지님은 알걸요? 좀 자고 싶네 자기 직전에 엄지님이랑 통화하다 자가지고 에? 엄지님하고 통화했다고요? 디스코드 디스코드 아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저 무슨 얘기 했어요? 아 고스나리 빨리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셨죠 아니요? 아니 구고닭에서 고스나리 죽이고 싶다 얘기했는데 오케이 뭔 그런 소리를 해요 고스나리 남친에 대해서 얘기해 주니 와 뭐야 건물 떨어지잖아 젠장 백만 유튜버 고스나리가 떡락하는 이런 장면을 목격하게 되라니 뭐야 불 났다 거기 건물 불 났어요 아이고 위험하다 한 번에 무너지네 위험하다 이야 브루마블 고 브루마블요? 네 브루마블요? 아우 지금 근데 아직 목이 잠겨가지고 잘 안나온다 아 괜찮아요 목 잠기는 거는 의미가 없지 않아요? 목 안 잠겨도 돼요 아 목 잠겨도 관계없어요 아니면은 저기 젠가 먼저 갈까요? 젠가가도 괜찮죠 자 일단은 이것까지만 하고 젠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크 고 오타쿠니 들어와 안 돼 거스나리가 떡락하니 절팩하고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 백만 유튜버의 꿈이 상상조각이 나고 있어 안 돼 지켜야 돼 로블록 쓰면 1억일텐데 안 돼 자 이제 젠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젠가 갑니다 젠가로 가겠습니다 나도 만들 수 있지 어린이 한 명 껴도 관계없습니다 어린 부부터 성인분들까지 아무나 껴도 관계없는 방송 고신의 방송입니다 관계없습니다 이럴 고신의 방송 노고 누구예요 방금전에 고신의 방송 고신의 방송 천재라고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린이 원신 사장까지 했다구요? 폰타인? 네 폰타인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지긋 뭐 역전 재판 식으로 아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겨요. 여러분은 끝났어요. 이제 이쉐카이로 보내드릴 준비를 할 거야. 이쉐카이로 갈 물건이 트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 근데 로블록스 너무 오랜만에 한다. 아니, 내가 여기서 트럭 원래 이렇게 긴장하네. 소드델러 님의 닉네임이 뭐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소드델러 님, 로블록스 닉네임 뭐예요? 분명히 가운데 들어오실 분이 있단 말이지. 안 보이네요? 야, 이 사람 한 번에 없앤다. 이 사람 한 번에 없앤다. 여기 내려가야 되나? 됐어! 잘 가요! 됐어, 이쉐카이로 보내버릴 방법. 이렇게 확실할 수가 없다. 아니, 뭐야. 저게 잘하는다고. 엄지님, 내려가는 게 맞으면 내려가는 게 맞아. 왜, 누가 이리 있잖아? 잘 가요! 왕을 왜 이리. 이거 맞은 게 아니라 그냥 떨어졌어요. 아, 일은 안. 내려가면 마지막임. 엄지님, 내려가면 마지막 거임. 덤프. 내려갈까 말까. 어, 엄지님이에요? 아, 내가 어떻게 엄지님을 죽일 수가 있겠어. 흐흐흐흐흐흐흐흨. 이거 조작이야. 어, 나네. 아, 엘링크 님이 여는다면 안심하고 플레이해도 됩니다. 1번, 1번. 1번 코스. 아, 악도 조절 준비. 다 했어.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나 오자마자 죽였다. 오오오오오. 아, 오자마자 죽였다. 오오오오오오오. 야오오오오. 악도 조절 준비. 다 했어. 여기 살아있는 생 년자로는 저를 맞춰보세요. 여기 맨 위에 코스. 자 고수나린이 아직까지 생존해 있다는 사실 고수나린이 여기 아래에 있는 사람 좀 저를 찾아보셔 야 방금 누가 맞아 죽었어 누가 맞아 죽었어 제가 준비해요 어 고수나린아 어 위험해 투틴이 고아 안녕하세요 드디어 목소리 부활한 텐같이 불안한 고수나리라고 합니다 어 잠깐만 어 안돼 안돼 아 밀려 죽었어 아 이거 최 어 인류 최후의 희망만 사러 나왔구만 응 어쩔 수 없구만 내가 희망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근데 난 흑하했다 인류 인류 최후의 희망 고수나리 최악의 희망 인류 고수나리가 사는다면 지구의 재앙이 덮칠 것이다 아 이거 뭐 제가 이겼네요 아니요 이 정도 에임 가지고 고수나리를 없애는 생각을 하다니 뭐 인류 최악의 희망이라뇨 뭐 이 소리 하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거 아리오 내가 가면 죽는다 이리 마중 거수나리가 혼자 갔나? 뭐야 나 왜 죽인거야? 뭐야 나 왜 죽인거야? 맞아 죽었나? 그냥 막고 죽었어 다음은 난가 아 뭐야 엄지님이면 뭐 쉽지 이지하지 네 근데 진짜 소드딜러님은 미미는 뭐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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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드딜러님 로블러님 어 이거요 그 로블러스 닉네임 뭐예요? 이거요? 저요? R U N T O S A T 오케이 확인 오케이 오케이 네 누뇨 언니 고아 안녕하세요 고수나리 목소리 듣고 싶었죠? 안 좋은데요 드디어 감기에서 해방돼서 목소리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고수나리라고 합니다 댓글 잘 봤고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나리입니다 팔로우하시잖아요 고수나리에게 그림이 됩니다 유튜브로 가시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마법고 한번 했어요 네 더 해야돼요 하기는 응 보라색이랑 검정색 많이 있는 스킨이 나다 자 팔로우가 전쟁이 늘고 있어요 아 카메라나 전쟁이에요 구독자가 늘고 있어요 여러분 뭐야 누가 맞아 죽었는데 렌토스 오 방금 맞아 죽을뻔했다 이게 내가 오 야 야 무서워 야 이시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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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로봇스가 생기면 그 스킨을 꾸밀 것이요 이시카이 이시카이 오! 야 이시카이가 있어 와 제발 나 걸려라 제발 나 걸려라 제발 나 걸려라 아 엄지님은 별거 아닌데 아 누구에요 아니 소드딜러님이잖아 어? 아니 소드딜러님은 카메라맨이에요 아니구나 아 아 다른 분인가 아 오케이 오케이 이 다크다크 하신 분이 소드딜러님 꿀발림이래요 꿀발디임 이 나린님 나린님 네 이 다크다크 하신 분이 소드딜러님 이 다크다크 하신 분 아 아 그래요? 에허 이 이름 어떻게 맞추데 얘 이름 아 승격이라고 있는데 이거 승격 네 승격 그 나리꼬 승겹방에 가셔가지고 양식에 맞게 승격해달라고 하시면은 바로 승격해드립니다 공지를 어떻게 해 공지를 공지를 5초 뒤에 끝나는데 게임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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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죽다니 사이좋게 검지님하고 같이 죽었다 아주 좋아 아 저기요 이 사람아 아싸 저기요? 아싸 저기요 왜요? 그럴 때는 공지를 보라고 하세요 검지요? 공지를 보라고 아 공지 아 그러네 공지를 그치 공지를 보라 죄송해요 예 검지를 보세요 그럴 때는 야 했어 형 예 했대요 신격해 주세요 보고 잠시만 여성말 보냈어요 신격하셨나요? 검지를 보세요 아 진짜 음 됐네 신격해 드려야죠 아니 내 것 같은데 뭔 긴장 아 연영님 보고 있어요 저거 때문에 죽은 적이 있잖아 스텝을 가지고 너무도 깔려가 좋아 자 신격해 드렸습니다 신격해 드렸어요 연영님 제대로 고고 했죠? 자 됐어요 연영님 저 사람은 제대로 고고 한 거겠지? 연영님 공점에서 하는 거 어이없 어이없게 죽은 적이 있어요 연영님 연영님 저기 둘만 살았네요 연영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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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님 코아, 안녕하세요. 뭔데요? 아, 직접 보시면 알 겁니다. 네. 나리님, 그렇게 닉네임 쓰면 안 된다고, 이 사람아. 뭔 소리예요? 닉네임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저럴 줄 알았잖아. 아, 트위치 닉네임. 그치, 트위치 닉네임. 아, 이거 바꿔주는 건 어떻게 바꿔주는 거예요? 몰라요, 이거는. 아, 잠깐 바꿨어요. 네잉. 어, 이겼다. 아, 거의 다 이겼는데. 이런. 아, 거의 다 이겼는데, 까비. 히히. 아, 나도 한 번 걸려보고 싶다. 이제 마이크, 예, 맞아요. 이제는 골스날이 감기가 벌써 났기 때문에 몇 달간은 감기로 인해서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 또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로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많은 게임들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자, 골스날이 방송도 더욱더 업데이트. 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 근데 이거 술래잡기 게임은 너무 질이할 것 같은데, 스킨. 자, 골스날이 여기 있어요. 잡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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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싶겠어. 가장 중요한 스킨이 있고 왔다. 자, 됐습니다. 잘 숨었어요. 어? 왜냐면 나이가 너무 심하게, 어? 어, 망했다. 뭔 소리예요. 게임이, 나이가 어디 있고 국경이 어디 있습니까? 아, 나 죽음의 공간은 빠른데. 이 얼마나 재밌는 갓게임인데, 이거 좀 있다가 저기. 게임에 국경은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나 여기 있었어. 핀 때문에. 아, 핀, 아, 그러네. 핀 때문에 국경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핀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인정. 왜요? 어, 엄지님. 아, 릴리님. 근데 쭙 있으면 개강하시잖아요. 릴리님은 내일, 오늘 개강하셨나? 릴리님은 내일, 오늘 개강하셨나? 저 아래, 나른님. 어때요. 저 분 어떻게 살아있죠? 우리 릴리님 방학 때 한 게 없어. 무슨 소리세요. 한 게 없다뇨. 유나이트 하셨잖아요. 같이. 라고 대답했던 고시나리입니다. 오늘 개강했어요. 와아. 나른님 이거 깔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면서 해야 돼요. 나른님 이거 깔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면서 해야 돼요. 야, 위험했어요. 하나방님 출제 감사합니다. 우리 릴리님이에요. 가시는 길 편안하게, 보람상조. 가시는 길 편안하게? 하나방님이요? 어, 엄지님하고 엘링크님 둘 다 동시에 편안하게 가실 것 같다. 나린님은 가시면 됩니다. 자, 저 여기 있으면 절대 죽지 않아요, 봐봐요. 자, 잘 죽었습니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나 왜 날라가지? 나 분명 경고했어. 내가 말하면 오해 없는 죽음이 저렇게 깔려 죽는 거야. 아, 수업이 살아밖에 없어. 금방 끝났겠구나. 보스만 갔다니까 저거. 왜 찔리지? 뭐가 찔려요. 엄지님 밀어요, 밀어요. 우리 밀어요. 좋아, 드디어 아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구먼. 뭐야. 양 끝에 있으면 결국 누군가 한 명만 죽을 수 있어. 털 양 끝에 있으면 결국 못 있고. 디코도 있으니까 디코도 마음껏 들어오시고. 단독도 들어오실거면 단독 들어오셔도 됩니다. 단독은 고스나리에게 말씀하시면 바로 코드 드립니다. 응가님이요, 저거? 응가님인가, 저거. 유튜브 아직 구독 안 누르시면은 구독하보실.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됐다, 확인하죠.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물공 부르는 티. 핵폭탄 쓰면 이긴다, 거의. 아... 나구만! 아, 이겼다. 이겼다. 아, 이거 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겼네요. 네. 무슨... 아, IDC님이 누굴까? 아, 죄송합니다. 네. 이제 카이로 일단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하! 로블이 얼마나 재밌는 게임이네. 자, 저렇게 걸쳐놓고, 저렇게 걸쳐놓고, 이런식으로 걸쳐놓고, 여러분들을 한방에 보내버릴! 한방에 보내버릴! 우와... 한방... 일단 떡을 생긴게 맞아요. 고스나리가 없는데, 이길 수 있겠어? 그렇게 고스나리가 한방에 가버리고... 뭔 소리에요? 이거 이 목소리는! 아니! 대꽁지수님! 아이고... 대꽁지수... 어, 이거 위험하나? 이거 위험한데? 좀 내려가야되요. 이거 좀 내려가야되요. 오우씨... 대꽁지수님! 앉아! 이제 카이 여러분 보냈습니다! 오우!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끝났어요! 아니, 이거 무료 게임이에요! 대꽁지수! 두 분 유료화가 있는 것 뿐이지. 한꽁지수! 대꽁지수! 꼬바쓰고! 다들 공주고, 다들 공주고, 막 아가씨고, 그런데 왜 나만 바보야. 꼬바쓰고! 오우! 야, 위험했다. 아, 위험... 나, 여기 훔쳐있어, 링! 훔쳐있는게 너무 안전해. 아, 목소리가 당겼어... 가자! 링크던지님의 당기는 목소리... 렐렐린님, 또 저희 좀만 살았어요. 링크네임 화이팅! 어, 링크네임 화이팅! 이거 어떻게 죽인거지? 마크랑 비슷한데, 마크랑 전혀 달라요. 우리의 희망, 링크님! 잘가요... 아, 이거지! 이거지! 기본이지!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색하이 오신거 환영합니다. 마크랑은 달라요. 마크는 설계열수가 있는데, 이거는 설계열수가 전혀, 설계열수는 있지만, 그런 설계열수는 아니고, 어땠지 좀 재밌습니다. 나, 헥탕 가요! 헥탕! 내가요! 네, 재밌어요. 아, 뭐야. 나 뭐지? 왜 이렇게 죽는거지? 나 왜 이렇게 돌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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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저기요, 들어 봐요. 알겠습니다. 저기요, 들어 봐요. 저기요, 들어 봐요. 제발 좀... 아니! 아니. 그저 필요 안폰 insecure. 우리 엄지 권지님 발언님 좀 하자. 저희rom지lam Martyadominy. 저희ré폭탄 금지 아니었냐고요. 뭐야? 나 게임이 멈추어? 오 mia오오오오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미험했어 방금 territory 좀 위험했다. 야 나이스의 소와도 좋았어요. 우리 권지님. 뭐야 너 왜 떨어지는거야? 우obook 때문에! 우 глав jusquDAX. 애피itters맨님 코아 안녕하세요오오오오오오오오오. 우리 권지 님! 아이들이 해피 고슈맨으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선선선선선선선 왜 선이에요. 이제부터는 고슈나리 방송이 이제 제대로 될 예정인데. 고슈나리님 저 게임이 멈췄어요. 안 꺼둬요. 아니 방송관은 내가 뽑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분이 뽑지 말라고요. 나리님 선쿨타임을 0.17로 줄여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선쿨타임을 1초로 줄여주세요. 싫어요. 오히려 5분으로 늘릴까 생각 중이에요. 선선선선 다시 들어간다. 제가 얼마 전에 계셨을 거야 분명히. 웬만하면 대형 유튜버도 현이 저렇게 안 넘는데. 그렇게 대형 유튜버, 대형 스트리머가 아닌데도 현이 저렇게 많다니 하면서 하신 분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 저 차단당했어요. 유튜브 구독자가 많아져야 되는데 선, 느낌표 선이 더 많아지는 건 무슨 유행이시죠? 뭔 소리예요? 저 차단당했어요? 근데 왜... 근데 애님 상탈 금지였나? 엄지님 차단당했어요? 아니아니 고스가 저 차단했나봐요. 제 말도 듣지 않고... 슬퍼요. 1900번째 현은 제가 가져갑니다. 도대체 뭐라고! 1900번째 현이... 저거 화요님인가? 어떻게 보스에게 진정한 찐님이... 뭐야 찐님이야? 찐님이 가져갔네? 어? 보스가 날 차단했나봐. 왜? 뭘 차단했나봐. 여러분 표시, 번역으로 밥이라고 되어있는 건 금지예요. 아! 번역으로 밥이라고 되어있는 건 금지입니다. 어... 그걸 짜 버렸네. 대찐님 잘 가요! 잘 가요! 노쇼케언! B.O.B. B.O.B. 근데 그걸 밥이라 해줄까나? 완벽. 밥은 그냥... 눈썹에서만 해야겠다. B.O.B. 자...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엘리켓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전략을 취할 것 같긴 한데 B.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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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좀 개인일인데 근데 완전 평범한 모든 게임 언제 하는거니? 지금 딱 8명이에요 되겠는데? 아이고 다졌다 짜란 지금 프로농을 하기 딱 좋은 인원이네요 8명이라 요즘 많이 힘듭니다 누가 힘들게 해요 누가 힘들게 해요 제가 혼내드리겠습니다 정의의 처음대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뭔소리에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엄지공주님을 위하여 저기요 뭐야 뭐야 엄지공주님의 제물이 된거에요? 네 훌륭합니다 보스가 내 말을 듣지 않아 보스가 내 말을 듣지 않아 같이 시켜봤는데 나만 시켜봤는데 어떻게 된거지? 아 위험했어 보스가 내 말을 듣지 않아 보스가 내 말을 듣지 않아 보스가 내 말을 듣지 않아 아 괜히 점프했어 나도 나랑 똑같은데 안가져네 나랑 똑같은데 아 무슨 자격증이야 보스에도 이제 일부러 능력시험 준비하려구요 보스가 내 말을 듣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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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디자인 자격증. 아, 그렇구나. 어휴, 많이 힘드시겠다. 뭔 소리예요? 전 차단 안 한다니까요? 도키, 도키, 도키. 야, 이시카이 가는 거 잘 봤고요. 저는 차단 따위 하지 않습니다. 왜냐. 라리님, 라리님, 라리님. 왜요? 엄지님이 한 말 있대요. 뭔데요? 왜 자꾸 말을 안 들어. 왜 자꾸 말을 안 들어. 뭐라고요? 안 그래도 목 아파 죽겠는데 말을 안 들어. 오스날이 엄지님 마이크 제로설. 이거는 확실해졌다. 리얼. 뭐가, 뭐가 제로라구요? 차단이 아니라 물실설이다. 엄지님이 엄지님 마이크를 껐다는 거예요. 아니, 엄지님은 마이크 200%로 해놔도 잘, 그 소리가 그렇게 끄지 않아가지고. 아하. 그거는 제 목소리 문제인가 봐요. 쓰. 나. 리. 호. 스. 와. 바. 하. 폴을 합. 지. 엔. 고마스. 헤헣. 네, 성대의 문제 같아요 그냥. 인류의 최후의 희망이 남았구만. 이거 뭐 실력을 숨길 수가 없구만. 어 쇼위. 링크닛 말하는 거구나. 절대 이쪽으로 안 옵니다. 워. 워. 저거 위험해라.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숨으면 되나? 이쪽으로 숨고야 하겠지만 난 이쪽으로 숨습니다. 절대 저희 앨범 보지 않습니다. 폐기! 이게 바로 폐기라는 겁니다. 봤죠? 오 죽을 뻔했네. 아 진짜 성대 문제라니까. 어 뭐야 이거 큰일 났다. 죽어라. 이거 내 이거 죽겠다. 자 컨트롤 보여드리겠습니다 컨트롤. 컨트롤 잘하면 살 수 있어요. 컨트롤! 진짜 야. 살았나? 나린님 트롤 밖에 못해서 어. 자 컨트롤 보여드리겠습니다. 컨트롤. 봤죠? 어. 이걸 살려주네. 나 왔는데 아직도 안 끝났었어? 앞으로 떨어져. 어! 나 이겼다. 뭐야. 어 방금 되게 무서웠네. 뭐야 방금 뭐가 날라온거야? 차가 날라왔어요. 교통사고 당했어요. 아 차 날라왔구나. 안 보였어. 아. 아. 완전 평범한 모든게임. 난 몇번 밖에. 많이 못해봤어. 저런.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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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저런. 지금 떨어지면. 아니래. 펜트는 저분이 없어서. 우수하시네. 지금 내려가면 죽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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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흠. 아. 아. 흠. 야. 볼링공 무서워. 고. 박. 쓰. 고. 박. 쓰. 볼링경이 무서워요. 살려줘요. 와 누가 떨어졌. 엄지님. 엄지님 떨어졌는데? 어쩔 수 없어요. 네. 엄지님이 골스나리만큼 실력 가지고 계셨으면 절대 안 죽었다. 이제 선을 외치겠지. 전선선선. 전선입니다. 그렇게 위에한테 어그로 끌려 있을 동안 아래는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깔리는 줄 아네. 안 해. 엄팔 할거야. 또? 아이고. 뭐해요. 언니님. 뭐해요. 왜 또 팔로우에요. 아주 습관이에요. 엄지님은 저거 팔찌만 안했으면 며칠째였을까? 와 정통으로 갔다. 와 방금쯤에 죽을뻔했다. 야. 며칠이 있는 쪽이 같이 갈뻔했네. 야 큰일날뻔했다. 아 됐다. 찾았다. 인류 최후의 희망. 우와. 우와 죽는 줄 아네. 나 누워있어. 오케이. 야 되게 살벌하게 하시네. 다람님. 살살해 살살. 살살해요. 살살하세요. 민간용니. 고아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오랜만같이? 고아 고아 고아. 고아 고아. 오신님의 칭찬 체크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아직까지 유튜브 구독하시면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고씨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내려왔다. 드디어 목소리에 등 부활한 고씨나리. 야 이거는 이제 고씨나리가 이겼다. 아니 뭐야. 이 사람 왜 이렇게 가운데만 뚫었어. 오. 왜 이렇게 가운데만 뚫었어. 에헤이. 이제 이거 뭐. 초보자분들끼리 하니까 실력을 늘지 않는구만. 마이크만 바꿀게요. 나리님 저거 하나만 없어지면 게임 끝난다. 그니까요. 이거 이겼어 이거는. 오 야 나 왜 맞으려고 했지? 잠깐만 깜짝이야 놀랐네. 들려요. 들리세요. 이씨 언니 고아 안녕하세요. 걱정끼리 탈수님께 죄송합니다. 5초동안 버티면 이기는거고. 그 안에 맞추면 이기는거고. 드디어 고씨나리 덴같이 부활했어요. 왜 단톡 안 들어오시나요. 저한테 겐톡으로 말씀드리면 제 코드 보내드리는데. 들리냐고요. 잘 들린다고. 어 진짜요? 근데 포위에서 난 두랄로도만 할 때마다. 아니 혼자 하니까 힘들죠. 같이 했으면 올랐지. 16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15.5층이에요 지금. 지금. 왜 이렇게 닫는건지 모르겠네. 자 이제 90초 지나면 게임이 끝납니다. 곧씨날한테 죽으면 가문의 수치라고 하면 되시길 끝났어요. 아 이거 뭐 최후의 희망이 될 수 밖에 없었구만. 아 진짜요? 아 고바쓰고 덤나테리. 아 이거 무슨 날이야. 죄송합니다. 일단은 미리 주님 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바수고 아나테리 자 주님 변으로 보내고 고바수고 아나테리 이겨버리자 지금 내려가면 안돼 내려가면 죽어 내려가면 안돼 내려가다가 그냥 계속 내려가 죽어 과연 거기가 안전할까요? 과연 거기가 안전할 거 보시는 거예요? 네 안전할 거 같아요 자 제가 뒷바퀴로 3킬 해드리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뒷바퀴로 3킬! 오오오오오 아 1킬 밖에 못할거야 아싸 원신해야지 내려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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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줄어들면 우리 망하네 나 위험한데? 오케이 잘가요 오! 살았다 이걸 샤라? 이걸 산다고? 오오오오 나 죽을 뻔했어 이대로 아빌리아 고시멸 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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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뭐야 3살이 죽었네 나도 죽었네 이런 자아란 어 오케이 이제 스키니로 더 돌아왔다 어 저 세 분이 왜 한 번에 돌아가실 것 같지? 아 아 오늘 뮤츠와이 아니면 나인테일 체험중이에요 오오 흩어지면 죽고 흩어지면 죽는다 야 나 밑에뿐 죽었다 뭐야 한 번 흩어지면 죽고 흩어지도 죽는다 하하하하 이거 어떻게 해야돼요? 컷 야아 흩어지도 흩어지도 수술 없었다 왜 나도 설렘 아 그 대치님이잖아 대치님이 wurden 굉장히 이지해 지죠 아 굉장히 우와 뭐야 이제 나왔네 할일이 끝났는데 뭐야 뭐야 엄지님까지 보내버렸는데 할일 다 하신거 맞아요 오 하늘이 하늘이 맑은데 전 그냥 죽었어요 어 이시엘님 목감기 걸렸어요? 나 지금 봤어 목감기 걸린거 조심하셔요 저 목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 안나와서 지금까지 막 최근방 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다 돌아가셨다 뭐야 대찐님 왜이렇게 게임 잘해요 원신한다더니만 혼자서 타워하고 있었구만 그러고보니까 요즘 판단이 안온다 판단이 한 10시 이후에 오실거에요 10시 이후에 보통 간다 대신 20% 보통 이렇게 하면 오시더라구 뭐야 이거 게임 멈췄어요 튕겼네 아 그렇구만 아니 이게 무슨 랩랩님이다 랩랩님이면 약간 난이도가 있죠 와이고 나 이상해 뭐 이상한것도 없어 지금은 괜찮아요 목감기 예 지금 괜찮아요 목소리가 잘 나옵니다 버그 때문에 자망했어 아 아 겨우 겨우 수레됐는데 바로 튕겨 뭐 목소리가 안나와가지고 그런줄 알았지 맨 위에 있는거 고스나리 절대 안죽죠 예 그런정보를 저도 고스나리 죽지 않아요 왜냐면 고스나이는 피지컬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잘하잖아요 어 네 여러분들 지금 고스나리 게임 잘하는거에 질투어나가지고 고발쓰보 이러는거잖아요 지금 어 말했다 여기 어떻게 슬레 걸려서 한번만 쏘 한번만 쐈는데 쏠니가 깔겨 죽었어 감사합니다 민하영님 고스나리님 저 지금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요 나름님 이제 슬슬 고드게임하러가죠 그럴까요? 저기 그거 하죠 그거 저기 부르마블 하죠 부르마블 겨우겨우 슬레드에서 한번만에 발생했는데 바로 튕겨버렸어요 부르마블도 하겠습니다 그거 하자 여러분 부르마블 일반캐로 해주세요 뭐 이상한 내용인거 쓰지마세요 부르마블이 근데 뭐였지? 게임제목이 뭐였지? 완전 평범한 보드게임 아 맞아 아주 평범한 보드게임 어 안나오는데? 그냥 그냥 보드게임 치면 돼요 완전 평범한 보드게임 완전 완전 아웅 완전 평범한 보드게임 저기 있는데 왜 깠어요 그냥 보드게임만 쳐도 나오는데 그래요? 저기 저기 있잖아요 큰거 어디 있는데 아까 아까전에 그냥 보드게임 쳐갖고 그냥 보드게임 아 이거네 이건 타워 이건 타워인데? 이거 맞아요? 이게 아니었던거 같은데? 아 이게 맞구나 아 맞구나 죄송해요 그냥 아는척해자 이거 아마 내가 만들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 아 이거 그거 그거 아 네 그럼요 보람에 그러셔도 됩니다 관계없습니다 자유입니다 장모 일반 보드는 그냥 광대보드 이거 이거 보다 상대 그러니까 일반 스킨 쓰세 일반 스킨 일반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ener 일반캐 일반캐 안오면 강태가 안오면 강태시켜버리고 폐장 먹혀버릴거야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 이거 왜 자동이야 안오를Hay 좀 기다려주세요 일단 나가야되요, 나가야되 왜요? 네, 왜요? 그래야지 이거 카운트가 안돌아가지 아, 저기 들어가셨구나 네 근데 이거 유비 말고 그냥 자, 이제 다들 들어오죠? 군변 들어가시죠? 자, 먼저 들어가세요 다 들어오는거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기 엄지님 오셔요 우리 엄공지주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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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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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들어갑십시다 이제 8명까지 있어요 이야, 유비들을 보입니다 우리 다 들어갔다고 네, 유비가 그냥 자기 스킨으로 되는건가고 아니요, 유비로에요 음, 어, 다란님, 다란님으로 와야되요 나가야되, 나가야되 아, 다란님 들어오면 되잖아, 들어오면 되잖아 시간대식간대 일단 가... 카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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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원래 스킨으로 하는게... 뭐니? 동 ó. 이제 시작합니다 lot 어, 이거... 돈 많아도 한ม간이 가치는 게임이에요 지금 Papa 자기스킨으로 하는게 흡수죠 흡수조가 자기 스킨으로 하는거 아, 해드ู้ 아, 나 흡수조게임꽃 오천만원 어, 이사랑 누구야 csw님 csw님 em 질김 일반 스킨 sei resent horny, 다란 님 긴도 다륰데 시킴만 다르지 뭐 따로 쓰지 않지 않나요? 이상하다 말할 수 있겠는데 아 그리고 이동모션 스킵 해주세요 님들? 저거 가끔 있는 증상이니까 렉이면 됐어 근데 저기 아예 다른 스킨을 끼고 오신 분이 계셔서 아 그래요? 혜택은 없겠죠 한번 보죠 뭐 펫은 똑같은데 스킨이 가끔 렉 때문에 저럴 경우가 있어요 고맙다 이야 벌써부터 건물을 많이 타고 계시는데 포마는 호텔까진 안 싸도 되는 거 같아 어차피 땅을 안 사게 할 수 있으니까 아 언제 할 수 있냐 돈 여유가 있을 때 호텔까진 되게 나은 거 같잖아 코스만이 망이나 나리고시 구입 판매할 뻔했다 다 구입 던 넘기 호텔까지 하니까 나중 보면 돈이 부족하더라고 내가 호텔 많이 맞는 건가? 맞다 여러분 이동모션은 스킵하셔야죠 스킵해야 돼요 무조건 네 그래야 빨리 끝나긴 하는데 민원이 많아서 여우 오 대찌님이 CSW님한테 225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야 돈 많아요 대찌님 대찌님이다 우린 언제 시작해요 야 미스터리 카드 그거 하자 제발 미스터리 카드 미스터리 카드 용돈 받으러 갈 거예요 용돈 받으러 갈 거예요 오케이 쪼비씨는 비트 후원이 들어오겠구나 고맙다님한테 570만원 드렸다 아 알겠어요 민원님 고생 많으셨어요 잘자요 이미 앞서 거물이 짝 갈려있어 고맙다 너 아 나 마지막이야? 아니네 뒤에 다람이 있어요 구 어? 이동할 땅을 선택합니다 버스는 부럽다 어? 버스는 부럽다 아니 저희 호날드월를 근데 이거 미스터리 카드로 가야 돼요 아 미스터리 카드로 가야 재밌는데 그거 위험해요 미스터리 카드 비싸다 비싸다 야 빌딩 바로 옆에 빌딩 지었어요 여기 핫플레이스야 야 도대체 얼마나 본 거야 여기 6명 있어 아무나 미스터리 카드 써 4나와라 4 리스터디 카드 야 다들 사실인구만 리스터디 카드에는 판 뒤집기나 해폭탄 나왔으면 좋겠다 원자폭탄 그쵸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재밌지 헤드셋 두개 끼고 싶어서 불편해 고.쓰나리 천재. 오바쓰보 오바쓰보 오빈소미 야오 하나밖에 없지만 어쨌든 어차피 고체 아 호텔이 아니구나 가장 큰거 랜드마크 랜드마크가 됐네 고시나리가 최초로 랜드마크를 가진 자가 됐습니다 와 아 여러분들 미스터리 카드 뽑아서 꼭 망하시 아니 잘되길 빌게요 네 대찌님 망해라 또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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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를 안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기 건물주 자체에서 인수를 거부를 하면 맞다 더블이었지 난 현재 가장 비싼 땅을 갖고 있다 어 대찌님 망할 것 같다 안 돼 망할 것 같다 안 돼 안 갔다 와 감사합니다 대찌님 야 이런 기부 처리 하셨다니 그니까 나 모으시는 거 야 대찌님 돈 진짜 많네 아 왜 나는 자꾸 뜯기는거니 안에서 어 드디어 내 차례다 나 어떻게 나만 뜯기냐다고 여어 월급 받았구요 내 이 안에 숨어 돈이 많이 했다 아주 좋아요 쟤 아니 어떻게 나는 계속 띵 첫째 다 불안해 능... 능지를 숨길 수가 없구만 와 한 번 더인가 아니네 나 미처리 카드 니가 하다 뭐 난 또 더불걸렸어 야 난 건물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제일 짱몸 나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애요? 그거 좀 심각한데 그냥 돈이 다 오 깜짝이야 이야 얼굴이 이렇게 보이니까 깜짝 놀랐네 오 카드다 아뇨 돈이 절반이 됩니다 이런 저런 CSW님 돈이 절반이 되어버리셨어 야 근데 땅이 가장 많아 이게 건조판이나 그 공산주의나 그 탱크떠 나무다 박상 엎기 나왔어 나는 탱크면 그냥 죽은 거 많은데 390만원 박상을 엎으면 내가 1등인데 제발 더블 좀 나와라 더블 제발 더블 망해라 폭포 야 칠 행운의 칠 핵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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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 행운의 칠 박상 2개가 없게 이러네 와 2개가 나들 건물이 2개가 됐다 아 엄지님 3 아이고 감사합니다 베이베이 대규 감사 뭔가 미스토리 카드나 아니면 엄지님 베베이 감사 나 건물 피키지마 나 땅 없어 나 손 피키지마 안 된다 어 어 줄 것 같아요 안해 아 이거 근데 마지막에 하는 사람 이거 불리하잖아 미스토리 카드 미스토리 카드 미스토리 카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대찐님 아니 엄지님 따라오는 건 괜찮은데 왜 고시나리 따라오려 그래요 아빠 아빠 나리님 혹시 어 아니에요 아무것도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댕같이 부활했는데 네 네 네 참았어요 우와 복권 단첨됐어 뭐야 나 9천만원 뭐야 내가 1이 됐다 정해드릴게요 어딜 보네요 어딜 보네요 뭐야 나 W 했어 아 그리고 건물 걸리겠지 나 여기서 온다가 미스토리 카드 또 W야 와 뭐 제가 위험한데 또 카드다 어 어 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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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좋았는데 즉시할쇼 아 저 미스토리 카드 걸리면 안 된다니까 네 방금 야 복권 한 번 걸리고 나쇼 야 화제 발생 다람님 귀여워 아 근데 미스토리 카드 너무 재밌다 위험하면서 위험하면서 너무 많이 위험해요 저기 비싼 땅 라인에 위험하긴 하니 건물이 없어 야 여기서 온다 포탄이 나와야돼 아니면 에이 뒤집어 렛렛님 돈이 절반이 됩니다 아 아이고 저기 비싼 땅 라인에 자 제가 굴리게 했습니다 더블 더블 제발 더블 좀 나와라 더블 안나오네 역시 또 차러 갑니다 자 터넘기 아주 안전하게 하고 있어요 아니 나 그냥 미스토리 카드 뜨지 마라 그러면 꼭 뜨더라고 네 뭐? 근데 나 2위였던 분이 바로 가셨네 그러니까 나 2위생이 생겼어 야 엄지님 뭐야 바로 옆에다 건물 지을 생각을 하시다니 어 나다 엄지님이랑 고스나리 건물로 오시겠구만 딱봐도 다행히 묻었습니다 저렇게 많이 걸려 주사위가 좀 많이 떨리네 야 아 나다 아 그럼요 몇판 해야죠 한판으로 끝낼 생각 없어요 몇번 더 해야죠 꿀바님 야 그 원하는 그 아주 극악의 카드가 나오진 않고 있어요 네 지금 피해자는 엘린큰님 뿐이에요 지금 아직까지는 내가 1위야 아 그럼요 꿀바님 아 그럼 나갈텐데 한 분 왜 나가실 때 네? 한 명은 나갔어요 한 명이 나갔다고요? 누가? 나갔어요 왜? 누가 안 나갔는데 아 한 명은 나갔던 것 같은데 왜 사.. 아 아 주장이 굴렸네 주장이 굴려서요 그만 자... 유 야 잘가요 야 야 젠장 나 건물 없어졌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뭐 근데 어차피 딱히 남의 와인 건물이 없었어 오빠 저기 영혼이 보인다 저기 죽은 영혼이 보인다 안 돼 됐어 됐어 드디어 최초의 건물을 가지게 됐구만 이거 엘린큰님이 가지고 있던 건물이었던 것 같은데 칠 아이 칠 네 뭐 나이스 비싼 땅 칠 칠 야어 바로 옆에다 또 짓는 센스 오케이 겁나 비싼 일단 이거는 근데 달려도 안 끝났는데 어 더블인가 어 괜찮아 어차피 땅이 없어 아 다행이다 좋은거에요 안 좋은거에요? 괜찮은거 맞아요? 건물이 없어가지고 철거될 건물이 없어요 괜찮은거 나도 나도 저런 아 나는 빠르게 한번 더 기다려야겠다 어 왜 카드? 오오 오천만원 됐쇼 건물 걸려도 안 죽고 카드로 죽여야돼 맞아요 카드로 두고 하다 나 황금 카드 두고 하다 아니네 이거 건물 걸려도 웬만하면 안 죽음 건물 사지 않는 이상 하지만 건물을 주겠나요 렘렘님 왠지 모르게 죽을 것 같은 렘렘님 렘렘님 잘가요 아니 잘 가진 않았구만 저기 링크님이 뭐야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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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어디야 고스한테 가봤고 인쇼하기 오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야 인쇼를 받아주시다니 고 고 고 고 고 고 는 고 노 고 고 anytime 고 고 고 자리 승 이놈 청 지출까 파란히 지출까 어딨냐 위험하셨어 저기 원혼이 떠다녀요 나 또 튕겨서 누구 튕겼어 누가 튕겼을까요? 아 카메라 맨님 갔네 뭐야 카메라맨님이 튕기셨구만 오케이 이제 요즘은 원혼아 오늘은 못 가요 이런 너는 구구덕에서 또 안내는데 오스마리 너는 구구덕에서 퍼블을 당하게 될 것이다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퍼블이라니 아 편하네 이거 왜 자꾸 이런 거 너는 퍼블이 나온 다음 넌 퍼블이 나오고 확률 카드 뽑기에 걸린 다음 거기서 즉사를 당할 것이다 조아이 보스나리는 즉사를 뽑게 될 것이다 보스나리는 즉사를 뽑게 될 것이다 진짜 어이가 없네 이 게임 보스나리는 즉사를 뽑게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400만원을 주실 신경을 하시다니 뭔가 이번에 게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번 튕기셨어 저 분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저 안 죽어요 그래서 그 자주 튕기시면은 그래픽을 몰아야 되죠? 자 안나옵니다 그거는 즉사에 걸린다 아싸! 아니지 아 젠장 비슷하긴 가겠다 에이 젠장 아이오 손해네 아 8억이네 2억 잃은 거네 일단 규두팩을 좀 낮춰봐야겠다 이건 뭐야 이게 무슨 국기인데 이러는 거야 이거 그 소머식이라고 전 러시아 아 전 그 러시아예요 아 소련이구나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공화국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니까 간단하게 저희 위쪽 나라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위에 위에 나라 왜 이렇게 다들 머리가 좋아요 글씨 글청 같네 마리님이 카드를 뽑습니다 방청선 왜요 윗나라는 국 윗나라는 국 아 이거 방송에 나오면 안되잖아 관계없어요 네 북 어 윗나라는 북 어 에 그거요 어차피 사회주의 나라잖아요 하긴 그쵸 거기도 공산주의이긴 하 네 공산주의이긴 하죠 거기도 어? 아이 웨터카드? 잘가요 어 뭐야 야 왜 안 가는 거야 빨리 가야지 어 이 상황에서 대찌님 복권이면 아주 좋다 대찌님 1등이다 대찌 아 왜 나는 개념이 갑상없이 고 일 나 리 천 나 아 나는 왜 잡고 챙기는 거지? 소우드 딜러님은 디지게임을 못하는 운명이시다 아 나 표정이 무섭네 아 아 그냥 저기 하모함 그 핵 원압탄이나 비지긴 있더라 어 차요 지금 자꾸 저게 렌마 대박 야 감사합니다 아니 고시나리한테 이렇게 돈을 많이 주시려고 일부러 돈을 버시는 거라니 끝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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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판을 뒤집어 버렸으면 참 좋을텐데 오오 아 젠장 내 건물이잖아 랜드마크리즈 있겠잖아 왜 안가 빨리 가 전부 부활이라는 아이템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1 2 3 4 5 내 건물인데 아니 왜 안가 아 뭐야 다시 굴려야돼 아 5 나왔는데 4 4 4 4 5 이번에 4잖아 아니면 아니면 4 5 5 4 아 근데 자기 땅 걸렸네 아 내 건물이 아니 내 건물이 파란색 어 나린님 노란색깐이셔요. 아 노란색이구나. 도마쓰고. 와 가장 비싼 땅에 건물이 차고 됩니다. 누굴까요? 대찌님 잘가요? 대찌님이니까 그거지. 야 대찌님 거의 차가지고 내가 안당했다. 대찌님 본인장이에요. 본인장. 안돼. 내 건물. 어. 하필 왜 나는 계속 튕기는거지? 그것이 당신의 모습이. 나. 헤드셋 두개 너무 답답해. 야. 게임이 재밌어요. 아주 두근두근거려요. 마이크 사고만 가. 도키도키. 마이크랑 캠이랑. 에헤이 어디서 사실려고. 건물이 곧 경쟁력인데. 빨리 끝나라 좀. 전부 일원. 전부 일원. 자. 과연 몇이 나올지. 내가 거의 1위였는데. 바욤스 1위. 노란색. 10. 10면 어디야. 전기. 저넘. 두부 일원. 다행힝. 자. 도키도키. 나. 다행힝. 나. 도키도키. 다행힝. 아 뭐야 내 차례였어? 아 대찌님 저한테 저한테 돈 주시지 아 이거 나래님 게임 끝날 때 동안 미스터리라 하지 말지어 나보나 보고 있을까? 이거 이번에 빠졌는데 드라마 음 한 방에 끝날지도 몰라요 미스터리라 하지 말지어 나 아 어 잘 됐다 야 왜 이렇게 복권에 단청이 잘 돼요? 드라마 보고 있어야지 무슨 드라마야? 원피스 실사화 나왔던데 이거 일본 드라마 중에서 미스터리를 하지 말지어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미스터리 무리 이번에 2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1기 정중중이거든요 그래서 볼라고요 저는 원피스 실사화 잠깐 봤어요 아예 그건 보면 안돼 그거 보니까 잠깐 보면 별로 야 뭔가 느낌이 야 뭔가 달랐어 잠시만요 나리님 나리님 엄지님이 여러 분 했어요 들어달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대찌님이 그 내꺼 하는 법을 부르신다면 아니요? 제가 언제예요? 아 골씨나리를 위해서 내꺼 하는 법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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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꺼 하는 법을 몰라요 엄지님이 불러주시면 제가 알 것 같기도 하고 엄지님이 불러주시면 제가 알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엄지님이 부른 거 영상 있는데 니꺼에 부려도 되나요? 왜 영상이 있죠? 왜 영상이 있죠? 이미 일주일 불러줬잖아요 엄지님 내꺼 하는 법 춤춰주세요 그럼 저도 키딩 춤춰드릴게요 야 이건 전 이건 지금 깜깜하면 되겠는데? 키딩이 더 어려운데? 대찌님 제가 춤을 추면은 그냥 두발로 서는 돼지가 따로 없어요 어 저도인데 어어 야 다들 건물이 안정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난 그냥 슬라임인가 아 빨리 좀 나와봐라 내가 더블 나왔다 어 어 소드딜러님 저희는 그냥 다른 거 나오고 있으시다 저희 둘은 할 게 없음 건물이 맞아요 저희들의 역할은 그냥 여기서 사운드 채우는 거니 이 사람들이 말없이 빠껴 말는 동안 저희는 말하면서 싸운 것 같은데 좋아요 망해라! 뭐야 야 두 배가 돼 있어 떡상 있어 다람님 야 역시 다람님 여기서 6연승을 했던 고인물 심심해요 좀만 기다리세요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나요 인생 한방입니다 한 판이 많이 길어요 그게 문제긴함 메가타워를 지었습니다 와우 근데 이렇게 기다렸는데 못 들어가서 게임 못하면은 진짜 슬프겠다 그러니까 즉사 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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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эт 맨눈님 대부분 이제 건물이 호텔일 테니까 이야 노란색 건물 봐봐 노을이 아니다 팔, 팔이면 어디냐 현재 칸 출발 저 나름 님 비싼 땅은 많이 먹었다 저 빨간색이 잘하네 게임을 와 저 뭐야 됐어 나름 님이 잘하긴 한데 땅이 좋은 게 많이 없어 내 건물이 제일 많구만 돈만 많아 저 사람은 아 그럼요 꿀벌 님 디코 하셔도 돼요 들어와요 나도 카드 나름 디디디따 님 현인이야 카드 걸려보고 싶어 야 대찌 님이 자꾸 지불을 하네 나름 님 이번에 고고도로서 컷 콘셉트를 갖고 오면 될까요 검은콩 님 목공기현 14일차 근데 검은콩 님 여기 안 보이시던데 거기서요 아까 있으시긴 했어요 검은콩 님 목공기현 14일차 검은콩 님 어디 가셨지? 검은콩 님 목공기현 14일차 근데 누구 오셨지? 야 과자 비싼 땅에 건물이 내꺼가 철거래가 되겠구만 젠장 아니 원래도 건물 없으신 분인데 건물이 더 싸냈어 아 더워 우리 엄지공균 님이 더워시대요 다들 에어컨을 틀어줍시다 선 선 선 거기서 끼면은 제가 어떻게 시원합니까 엄지 님은 폰타인을 하나 사가지고 괜찮음 아 맞네 맞네 엄지공지 님은 자가 폰타인 있네 검은콩 님이 오가 나야 재밌는 거 생각났어요 더블 네 더블 한 번만 나오자 진짜 에헤이 무조건 인수를 되게 하는 건 어떨까요 인수해주겠어 안하겠지 이러면서 내심 기대하고 있는 고스나리였다고 한다 다람 님이면 인수 안해줘요 이러면서 내심 기대하고 있는 고스나리였다 기대를 하고 있겠어요 네 안되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아 주사위가 날아다녀 돈신이 변함없다면 재신이라고 하시는데 어 감옥을 가셨습니다 엄지공지 님 감옥 갔어 너무 이뻐서 감옥 간다 엄지 님 더우니까 감옥 가는 건 당연하죠 네 실패 너무 이뻐서 유죄야 어? 에? 잘못 들었습니다 대지 님이 나리고스 님에게 1,6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저분 계속 투자하시네 아주 좋아요 대지 님 아주 좋습니다 고스한테 자꾸 투자하시네 다시 잠깐만 나 위치 감각이 이상해졌어 어디가 그거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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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랩 님 왜 망할 거 같지 랩랩 님은 랩랩 님은 랩랩 님이 돌아오면은 내 거 하는 법을 부른다시입니다 에어 인수 아니에요 고스 님이 망하다니라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인수 네 하세요 카드만 안 걸리면 미스터리 카드만 안 걸리면 돼 어 산다고? 이걸 인수했다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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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건물이 쫙 올라가는데 건물 땜에 망할 리는 없을 것 같애 미스터리 카드만 안 걸리면 돼 걸리죠? 그 대사는 걸리죠? 걸렸다 야아아아아아아아 랩랩님 두 배 됐어 랩랩님은 1등이다 지금 아니네 2등이네 바람님이 1등인데 주시겠어 설마 에헤이 진짜 어 나 드디어 탈출한다 아니네 6 야 대찌님 감사합니다 아니 왜 이래요 왜 저한테 돈을 주고 싶어서 난리에요 산 산 산 어 뭐야 더블이었어? 더블이에요 한 번 더 줘야 돼 이제 골씨한테 한 번 더 주게 생겼습니다 지금 아 진짜 아니네 아 아깝다 뭐 그래도 역시 살아주세요 에잉 모두에게 기부를 하고 다람님! 미스터리 카드! 가자! 와 월급으로 미스터리 카드 안 가나? 저한테 왔군요? 네 감사합니다 에헤이 에헤이 어디서 땅 욕심을 부리려고 하십니까 와 시청자가 인수한다 땅구자에요 땅구자 이름에도 인수한다는데 거절하는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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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이 채널은 고라니 겁니다 젠장 맞습니다 왜 뭐가 맞아요 하나도 안 맞는구만 맞습니다 매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나 알았 아 구 미스터리 카드? 에헤이 이제 어디를 가더라도 이제 건물 그 가격은 내야 돼 다 건물 거의 다 키워졌거든 근데 땅 거의 다 샀거든 지금 이러면 확정적으로 다람님이 1등인데 거의 인수를 안 하게 되니까 게임이 로즈인지는 더블 아니네 인규 하시겠어 어 젠장 이거 인수 성공하면 나리님 돈 잡아 크게 뜯어내겠는데 그쵸 그러면 여기만 해도 한 라인이 거의 제 땅이 되는 건데 주지 마세요 주지 마세요 그냥 주지 마요 전 건물 성료가 1300만원이면 인수 땅 금액이면 좀 많이 되겠다 전 건물주가 얘기합니다 주지 마세요 뭔 소리에요 거기 원래 제 땅이었거든요 2천만원 2천만원 야 파산은 당하진 않겠다 다들 돈이 많아서 카드 미스터리 카드만 피하면 돼 너도 일어나 너도 일어나 에이 대찌님 굴리는 중 더블이었어 이제 곱씨나의 땅에 걸려라 진짜인데 역시 에헤이 어디서 그런 까만 속내를 드러내고 계세요 어 뭐 근데 어차피 이건 게임이군 좋아요 미스터리 카드 야 다람님 미스터리 카드 걸려가지고 망하면은 진짜 와 미스터리가 망하면 좋겠다 저는 망하지 않아요 야 3천만원 이게 지금 그나마 나은거야 모르라 갑자기 모니터에 화면이 안 나와서 놀랬네 6 야 돈이 그냥 몇천만원 몇천만원이 그냥 기본이네 이제 에어컨 리모컨 어디갔지 좋아요 더블 제발 더블 카드 걸려라 카드 걸려라 더블 아 더블은 안 나왔네 카드 카드 다음은 건물은 지금 곧 수내리가 제일 많은거 같아요 6 7 7 7 어 제발 야 다 좋은거 밖에 안걸리네 아 근데 재밌는것 좀 걸렸으면 좋겠다 마나다 마리님 다음판은 그냥 한번 일반전 해볼래요 일반이요? 더 오래걸리지 않을까요? 어디 어디 아 왜 여기 감사합니다 대찌님 말씀은 그렇게 해도 곧 수내리한테 주고싶은 마음 인정합니다 네 마리님 살인중동이 느껴져요 어떡해요 뭐라구요? 이거 지금 114에다 전화해가지고 112가 몇번인지 전화하면 되죠 네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아직 청소년이라가지고 그거는 축사당하고 나는 튕기고 휴양지 와 다람님 딱 좋다 휴양지 일단은 단분간은 살겠다 누군가가 누가 안할까요? 네 나리님이 이제 돈을 줬다 이제 제가 돈을 많이 벌어요 땅이 많기 때문에 이런때봐 나리님 죽을거 같애 안죽어요 제가 무적인데 지금 제가요 야 뭐야 다들 복권단척만 되고 네 5천만원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 사랑스럽고 귀여운 대신님께서 다들 10억씩 나눠서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깐요 저번 다행히 맨날 어이구 뭐야 더 미믹하고 싶다 미니 내꺼 렉이 너무 심해요 렉이 있어 3이네 야 내꺼는 거의 건물 다 올라갔다 내꺼는 거의 건물 다 올라갔다 아 제발 3 재밌게 3 잘가요 야 일단 절반 예 절반 4만 5억 아래잖아 다들 복권단척 될 때 절반 대신에 4, 4, 4, 6, 6, 6, 6, 6, 6, 6, 6, 6, 7, 6, 7, 6, 6 오오옷 감옥 나쁘지 않지 근데 바로 탈출하나연 아니구나 이런때로 그러면 저는 고와사 야아.. 야아.. 아.. 아니 그나마.. 낮은 땅 걸렸다.. 오시나는 건물이 많이 보이죠 지금 야아.. 현실에서도 내 건물이 이렇게 많았으면 좋겠다 감옥가 썼어 다람님 돈이면 전원주택 하나 사고 이거.. 큰 이변 없는 이상 다람님이 이깁니다 이거는 어? 인용할 당했다 카드 갑시다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아아.. 아아.. 어차피 이기지도 못하실거 저 얼굴 주변에서한테 야 저 라인에 내 땅이 없구나 야 저 라인만 조심하면 되겠네 어차피 라인에 건물이 있어도 별로 돈이 많으니까 음.. 자아.. 과연 랩랩님? 흑독감 있는 게임이 뭐가 있을까요? 돈이 워낙 많으니까 건물 때문에 망할 일은 없어 건물 걸려가지고 아.. 150톤도 안 돼 게임이 루즈해진다 인쇼하기 인쇼하기 다리님 점점 방송이 루즈해져요 다들 말이 없어져요 그쵸.. 이게 빨리빨리 그때 빨리빨리 끝났는데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끝나지? 감사합니다 엄지님도 저한테 돈 주는거 아주 좋아하십니다 나 이제 가야된다 갔다 제발 엄지님 하이 어 하이 10억의 힘 그러니까 10억이라니까 10억 얌수님 하이 오오오오 좋아요 에이 어디서 네, 앉으면 이제 맨날 그 분이 칼때 퍼밀 그딴 거 상관없이 싹 다 죽여버릴 거에요.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그 분이 칼때 퍼밀 그딴 거 상관없이 싹 다 죽여버릴 거에요. 뭔 소리 하시는 거에요? 그 귀여운 목소리 이제 죽여버린다는 말이 나오는데 뭐야? 어? 어? 뭘까? 뭐야 저거? 뭔 소리야? 설마? 끝? 아! 미니밴 끝은 아닐 거에요. 끝은 아닐 거에요. 어? 뭐야? 뭐야? 내 건물 어디가? 아 내 건물 아니구나. 어 깜짝이야. 나 납치당했어. 저거 득사네. 아 저러니까 그냥 카드 가라니까. 선생님 누나가 앉아요. 이런. 누나도 오늘 안좋으실때 되긴 했지. 금요일인데. 저 건물 없어졌어. 이런 저런. 자 제 건물에 걸려주세언. 싫어요. 미스터리 카드다. 망이라! 이건 한편만 더 하거든요. 야아. 나리님 나리님. 네. 고르마블은 다음 한편만 하고 딴거 하죠. 그래요 그럴거에요. 그래야 되겠어. 너무 게임이 늦어지는구만. 너무 어려운데 게임이 한 판 하셨지. 네. 아 또? 하지만. 인수하면. 저만 인수가 되겠어. 네. 저. 진짜? 인수시키. 와아 이거를? 저희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인수신청을 하면은. 꼭 인수를 해줘야 된다는 룰은 어때요? 왜요? 너무 루즈에요. 맞아. 너무 루즈에요? 누가 땅을 안팔고 계속 뻐겨가지고. 리얼. 대츠님 왜 그랬어요. 저는 제 땅에 사람이 걸린 적이 한 명밖에 없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야 저는 자주 걸리네요. 대츠님이 주로. 예. 주로 오셨는데. 하하하하. 아니 진짜 어떠세요. 살인 충동이 느껴져요. 하하하하. 죽이세요. 야. 다람님. 서울에 못 오시구나. 저런. 아 근데 도수는 지스타에 오잖아요. 지스타에. 종공야 오메데이토 하면서. 혹직하면은. 지스타가 언제죠? 여자같은 목소리에 손이. 11월이었나? 11월달일걸요. 아 그렇죠. 나도 지스타 가고 싶어. 종공야 오메데이토. 나도 지스타. 일본어 공부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냥 이거 최이아이에 나오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일본어 책을 사고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와. 랩랭님 이제 더블 나와서 바로 나온다 이제. 더블 나와서 바로 나는다 이제. 하하하하. 진짜 내? 하하하하. 히치 tä vorbum. 알려도 너무 루주해. 아 드디어 50 더 남았다 아 드디어 50 더 남았다 안 돼 거기는 대찌님을 위한 아끼고 아끼던 땅인데 죄송해요 뭐지 저번에는 재밌었는데 희개미 돼가지고 왜 이렇게 우주해지지 누가 땅은 앞에서 빠져야 하니까요 10 잠깐 잠깐 위험해 위험해 당해라 죽어라 뭐 기본이죠 기본이죠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점점 조그식이지만 제 재결이 늘어가는게 느껴지는군요 또야 아 위험한데 아 진짜 그러지마 나이스 아 동물만 쳐 보네 다행이다 파 아 잘가요 야 잘가요 잘가요 야 엄지님 잘가요 끝났어요 게임이 터졌습니다 게임이 터졌어요 게임이 터졌어요 게임이 터졌어요 말도 안돼 아하 게임이 터져버렸어요 잘가요 야 키팅이 연습하러 갑니다 아 게임이 터져버렸어요 지금 미스터리카드 위험합니다 지금 키팅이랑 연습하러 갑니다 뭘 연습한다고요? 어 안무요 어 아 무슨 안무? 있어요 학교에서 뭐해요? 아니요 그냥 제가 좋아해서 하는건데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님 제가 왜 Mission이犯서 보여준다고 생각하지 기대할 수 있죠 왜 그리고 인지番 Operations 이제 되겠어 안되지 어 데뷔님 저한테 2천만원 받아가지고 그난만 살았네 야 저 아니었으면 파샨이었는데 설마 설마 야아 1등이 1등이 즉사랑이소 야아 1등이 즉사랑이소 야 이제 랩래님이 유리해졌어요 예 맞아요 근데 랩래님도 지금 안심할때가 아니에요 지금 저러다가 한 방에 즉사랑하면 끝납니다 게임 아 다람님 감옥에서 여유롭게 즐기고 있는데 카드 한 번 걸렸다고 즉사됐어 리얼 블랙카드였네 야 이거 즉사로만 3명 같네 아이씨 블랙카드였어 자 다 재건물입니다 야 근데 야 진짜 1대1대1이에요 맞아요 지금 나리님 랩랩님 엄지님 살아있어요 땅을 판매해야합니다 누구 땅에 걸렸길래 내 땅에 걸렸구만 나리님이 얌생이처럼 땅 안팔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거에요 그니깐요 네 알키키 뭐가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듣고는 있었는데 차마 부정하고싶어지는 한마디였어요 아니 그냥 누군가가 게임이 루즈하다고 튜덜거리고 있는데 그 루즈한 원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해서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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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사걸려라 아 젠장 건물만 철거되는구만 다행이네 아이씨 제발 2 5 8 야 근데 나리님 땅이 많긴 하다 해요 음 좋아 오늘 랩랩님이 많고 땅은 나리님이 많아 크 넌 둘 다 없는데 구 야 좋아요 점점 재산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라인만 걸리지 이게 뭐 카드 한 명 걸리면 게임 끝나는거야 근데 설마 카드 걸리겠어 맞쌍 카드 걸리는줄 알았네 와 이제 다 내 건물이네 웬만한거 나 어떻게 살아있지 아 대지진 걸려라 대지진 걸려라 대지진 걸려라 어 카드 갑시다 카드 가서 그냥 도박 갑시다 어차피 못 이기는거 야 돈이 두배가 됐어 하지만 돈이 두배가 돼도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잖아 제발 3 3이나 6 10 3 10 8 아이고 돈이 점점 늘어납니다 돈 늘어나요 자 가지요 12 바로 건물 구입하고 그 다음에 W이기 때문에 한번 더 다 재건물이에요 역시 피지컬을 숨길 수가 없구만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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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건물 구입합니다 아이고 가 재건물이에요 다 재건물이에요 춥이 알겠는데요 자리님 네 전에 이친이오네쌍이 저러다가 직사걸려서 끝났거든요 아 그래요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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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겠다 나리님 저 땅을 한 번 주면 안돼요 엄지님 나리님이 엄지님한테 땅을 주면 엄지님 돈이 가야 사라져 메가타워를 걸쳐있으니 오오 알맘님이면 모르겠는데 엄지님은 안돼 땅을 못싸 엄지님은 이제 하핰핰 구 아 싼건 가능하겠다 싼거 싼거 야 다 재건물입니다 야 야 25톤 안에 과연 내가 1등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긴 한데 차이가 엄청나가지고 어 안 걸리는 것도 신기하다 안 돼 나 이미 땅 한 명도 안 걸리는 게 신기하다 이 많은 건물 중에 하나를 안 걸린단 말이야 방금 걸렸 자 일단 저 걸렸고요 에휴 판매하겠어요 엘리님 돈 좀 많아서 걸려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처음으로 엘리님 저한테 기부를 하이 근데 이러면 엘리님이 거의 이겼어 웬만하면 응 그쵸 돈 합격 이대로 가면 엘리님이 확승인데 네 카드 한 번 걸려가지고 막하면은 제가 1등 원래는 사람이 확승이었으니까 카드 어? 카드다 야 안 그래도 없는 분인데 안 그래도 없는 분인데 안 그래도 없는 분인데 두 번 죽이네 없어요 건물이 없어요 오 오 오 똑같아요 오 똑같다 야 두 번 죽이고 있어요 건물이 없는데 또 건물이 철거된데요 네 두 번 내 건물이 철거되고 있어 두 번 죽였어요 두 번 죽인 게 아니라 세 번 죽인 거죠 아 세 번 죽인 건가요 아 진짜 땅 없다고 자 땅을 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제 땅이기 때문에 네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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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지마 그러지마 아 저거 날라가잖아 지진 이게 말인가 하지만 죽지 않는다 죽어라 안 죽어요 랩렘님 어디임 하면 돼 랩렘님 감옥 걸리면 진짜 이딜이야 랩렘님은 감옥 가야돼 자 랩렘님 과연 과연 가 야 일단 저한테 돈을 지불했고요 야 저래도 랩렘님이 이기고 있어 에헤 왜 그래요 자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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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겠어요 설마 안 걸려요 카드 걸리겠어요 안 걸리죠 카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좋아요 아 저거 오히려 이득일텐데 이득이죠 잘가요 아이고 돈이 3점 늘어나는군요 아 제발 땅 하나만 땅 하나만 줘요 진짜 땅 하나만 땅을 살 수가 없잖아요 네 하나만 마음 약해지게 그래요 우와 돈 거의 다 떨어졌어 그래요 옛다 네 옛다 옛다래 옛다 옛다 살짝 치욕스러운데 설마 뻣 다홀 나오겠어 안 나오지 카드 걸려라 아 그러지마요 진짜 더블 나오기 싫어 와 깜짝이야 놀랬네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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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뷔님 잘가요 내 건물은 내 건물 분명히 걸릴거야 운명이 그리고 이제 건물을 팔겠지 어? 어 나이스 살았다 이야 살았네 저 많은 건물 중에서 그 사이로 들어간단 말이야 어떻게 살고있지 과연 사르다 어 나이스 야아 야 이거 야 이러면은 손해인데 이러면 제가 1등인데 야 이러면 제가 1등인데 어 내가 1등인데 아싸 야 이러면 나리님 일단 1등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 돼 맞쩌 마이크 키워도 돼요 네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예 고스나리를 결국에 1등을 만들어 주시는군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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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10턴이 남았어요 아직 10턴이 남았어요 아니 뭐 10턴 안에 보신 일이 나겠어요 즉사가 나올 수도 있죠 역시 땅이 땅이 많은게 장땡이라니까 자 저는 아직도 감옥에 있어요 9턴 이거 그대로 가면은 내가 이긴다 진짜 그대로만 가자 돈 2배를 뽑지 않는 이상 나리님이 확장적으로 이기셔 사람들이 이길라면은 땅을 사기 보다는 그 카드에서 돈 2배가 걸려야 돼 아 그렇죠 그거 아니면은 방법이 없긴 하네 과연 그게 나오 그게 기적같은 일 나올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솔직히 마지막 라인만 안 걸리면 되거든요 그럼 누가 기순말 해요 네 어 어 즉사 아이고 아 뭐 기본이죠 네 기본이에요 네 기본이죠 네 네 떠버린게 좀 위험하긴 한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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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 건물이 또 올라가고 있어요 아이고 모든게 고시나리 건물이에요 야 이거는 고시나리가 질 수 없는 게임입니다 자 아 그 와중에 엄지님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몇 턴 안 남았죠 이건 제가 이겼네요 설마 돈이 절반이 됩니다 이거 확실하게 제가 이겼죠 확실하게 이겼어요 이제 아니요 제가 카드가 걸려서 이기 카드 안 걸릴거야 카드만 걸리지마 진짜 이러고 진짜 판상당하면 안돼 진짜 그러지마 진짜 그러지마 그러지마 안돼 그러지마 아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일단 통제상 같이 떨어지고요 카드 또 걸리면 안돼 진짜 그러지마 진짜 그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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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턴 넘기자 4 7 4 7 마이크는 켰어요 그래요 4 7 아 6말고 끝 야 이거 야 누가 이길지 몰랐는데 처음에 거의 뭐 다람님이 이길거 같다 라고 다람님 직사 당하시고 랩랩님이 다음에 이길거 같다 했는데 돈이 분배되가지고 고스나리가 결국에 이겼어요 아직 모르면 나래님이 여기서 갑자기 즉사걸리는데 끝났어요 게임이 끝났어요 이거 판매해도 돼요 관계없어요 이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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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스가 이겼어요 자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한번만 더 하고 다른 게임 넘어가겠습니다 추하다 말하기 너무 무섭다 괜찮아요 이번에는 자 들어오실 뻔 들어오시고요 업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모르는 사람 많이 들어오는거 하지? 여기 그 비계가 비공개가 아닌거 아니에요? 아 비공개는 안되더라고 나갔다 들어올게요 아 이번에는 인수신청하면 무조건 인수해주는건 어때요? 잠깐 한번 나갔다 오세요 오케이 됐다 씹혔어 뭐가요? 씹혔어 엄지님의 말이 씹혔어 아예 제가 엄지를 어떻게 씹어요 엄지님은 어떻게 씹어요 엄지님은 어떻게 씹어요 엄지를 씹어요 엄지를 씹어요 엄지를 씹는거고요? 들어와봐요 저기요 엄지를 씹어요? 꿀벌님 안들어오세요? 꿀벌님 엄지를 씹어요 엄지를 씹는다니 저 잠시 총장기품 가지고 올게요 넹 세카이를 그만하고 갈까 아주 옳은 현대기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셔야 됩니다 아직 두자리가 남았거든요 한자리 남았거든요 한자리 남았거든요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대찌님 오시면 들어가야죠 대찌님 안오셨을때 들어가기 대찌님 안오셨을때 들어가기 고 열을 합 면 아 고 스나리가 또 이겨버렸어요 이거는 알 수 없는 게임이에요 거기 올라갈 수가 있어 다 들어온거 맞아요? 대찌님 살아있어요 들어가죠 이제 다 들어가요 대찌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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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 어 대찌님 안들어오신다 아 진짜 들어갔더라 이거하고 무슨게임을 할까 이거하고 무슨게임 이거 저거어디가 무슨게임이야 어 어디 전체게임이야 누구 갑자기 자빙이 들릴뻔했을거 짐 말하지만 누구야 자, 선풍기 키우고 있는 사람. 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코스레이는 과연 이번에도 1등을 할 수 있을지. 오, 나 스킨 버그 걸렸다. 아, 부럽다. 부럽다. 노란색 종료. 와, 쩐다. 리얼 바위 종료가 돼버렸어. 빨간색깔이다. 오, 대팀님 가장 좋은 거다. 첫 번째. 카드. 아, 잠시만. 어? 시작부터? 아, 시작하자마자 한번 암탈 한번 당해야 되는데. 아, 아쉽다. 난, 내 턴은 언제지? 링크님 뒤에서 세 번째요. 이런, 난 또. 오. 나, 왜. 이렇게 직접. 열 칸. 저희, 모션. 이동 모션 스킵해주세요. 빨리 스킵하세요, 여러분. 게임 빨리 끝내야 돼가지고. 야, 대찌님이 그래도 1억겠어. 울었다. 엄지님, 과연. 과연 카드. 은 안 걸리고. 야, 건물 사겠구만. 네. 난 나르 님이 뒤에서 세 번째로 보이는데. 그거 그거. 색깔. 음, 나다. 나도. 제발. 건물 사고 싶어요. 나르 님 다음이 난가? 에이, 젠장. 인수 확인. 절대 인수 안 해주겠죠. 자. 제가 핵을 발사하고 말 것입니다. 다람 님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절대 불가능합니다. 야. 이번에는 도쿄전이가 좀 불리하게 가고 있어요. 초반은 그렇게 딱 안 사도 돼. 이게 케바케어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진짜 카드만 잘 안 걸리면. 어, 카드다. 야. 야. 시리즈. 시리즈. 휘. 나는 맵스 소리나 보면서 게임해야겠다. 휘. 충전. 150만 원을.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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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 프리즈. 시리즈. 테리즈. 와 10일 와 10일 와 10일 제트님 이제 처음땅 사시는거죠? 네 시작부터 호텔이라 비싸게 가시네 야 다들 건물을 야 나도 건물을 사야되는데 근데 그 이번에는 그거 있나요? 인수요청은 적금 인수해야되는거? 아니 없어요 그런거 없어요 네 왜요? 그냥이요 아이 그 잠수하다가 와가지고 설마! 야 5천만원 당첨됐어 와 조금만 지금 3번당 3번 나왔어 매우 낮음이 맞냐고 엄지네임 엄지네! 설마! 빨리 가버려 아! 비싼 땅고보 맞아요 역시 엉봉지수 빡빡하셔라 글씨그청이구만 역시 어 그러네 못사네 저도 말하 그럼요 꿀버님 자유롭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걸 안받네 아 또 건물을 못사? 살 수 있구나 다행이다 와! 나 못사는 줄 알았네 한마디로 엄지님은 그냥 저거 월급 받으러 간거이 맞아요 카드 걸렸으면 좋겠다 야 야 엘링크님 대찌님한테 700만원 줬어요 에이 돌아가 인수 안해주네 오오 야오 야오 저는 인순신청하면은 인수해주김 아까 10억씩 돌아가는게 좀 에바긴 했어 그래서 게임이 많이 루즈해졌던거야 아니 왜 어째서 나는 10억을 나 혼자만 가지고싶었지 나누고 싶은게 아니었다고 하하하하 우리 대찌님이 역시 마음이 넓으셔서 그런지 자 혼자 10억 갖는거는 너무하다 생각해서 그런지 모두에게 10억씩 돌려주셔가지고 좋습니다 하지만 두번의 기적이 유라잖아요 네 대찌님 대찌님 너무 예쁘셔서 유죄로 우리 대찌님 가시는게 편안하게 보내드려야되는데 적당만 사놔야겠다 여러분 저 소설 보고있을테니까 제 텅대면 알려줘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도 소설좀 보고일게요 뭔소리에요 책 읽으세요? 네 오늘 처음으로 눌렀다 어 대찌님 턴이에요 저기요 제 턴이 아닌데요 어 뭐야 어 제 턴이에요 잘가요 잘가요 야 안갔어 오 나이스 오 메가타워 초반에 운이 좋군요 야호 아니 잠깐만 그러지마 그러지마 아싸 그렇지 아 드디어 좀 같아졌네 근데 그래도 나보다 낮아 아직은 그렇죠 하지만 금방 떡상한다는거 사실 그렇게 떡락한다는 사실 네 떡락한다는 사실 젠장 아 링크님 소설 그만입고 빨리 돌려요 네 링크님 차례에요 링크님 차례에요 어 뭐야 아 사실 인신하셨네 뭐야 왜 살아계셔 어 대찌님 턴이에요 아직 아닌데 까비 아 알겠어요 랩랩님 와 다음 턴이 대찌님 턴이에요 6 야 대찌님이 건물 잘 걸리네 초반에 빨간 색깔이니까 어 이거 왜 어 뭐야 저 주사위 씨 어 야 월급 받았어요 난 월급 받고 싶지 않아 땅 살래 안녕 저분은 왜 턴 봐 야 대찌님이 현재 1등인데 이게 게임이 말이 안되는데 이게 진짜 정성정의 정성을 기다리는게 지루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뭔가를 볼 수만 보고 보고 보면서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지금 소설 보고 있어요 웹소설 이야 치 잘가요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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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이 끝났어요 전차를 왜 샀어요 전차를 왜 샀어요 그러게요 왜 샀을까요 고스날이 실베 고스날이 실베 아 고스님 포켓을 니 미스터리 카드 걸려서 10억 받는거 혼자서 딱 좋다 제가 고스를 포박하기 위해서 전차를 샀어요 그렇게 직사 아 젠장 장굴산땅 철거된다 젠장 윙크님이셔요 복격 그래도 천만원 좋아 안전하게 가고 오 3천만원 잃었어요 오 링크님 위험해요 건물 하나 팔아야돼 땅 파시면 됨 그래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게임이 돼야돼 아까 10억때매 그래 10억때매 리얼키킹 저는 물 떠오고 바지도 갖고오고 폰도 씻고 에어컨을 키고 오겠습니다 난 refinance 부분만에 가락키우고 싶다 늙어서 성대 가락키우는다 여능님 망해라 랜드마크 건설 랜드마크 건설 그리고 랜드마크 철거 잠깐만 아라? 아 더블이었어? 네 아 물 마시다가 뻔했뻔 했잖아요 오케이 아까비 물 조금 있는 거 마시다가 뿜을 뻔했어 고수 때문에 시빌 야오 포르보르님 뭐하세요 지금 야 3천만 원 잃었어 야 다행이다 그래도 3천만 원을 가지고 계셨네 뭔 소리였지 방금 포르보르님이 뭔가 이상한 걸 했어요 아 다행이다 이 정도면 괜찮아 몇 턴이네 오 월급 딱 월급이다 뭐 방송하려면은 감옥이 개꿀이던데 야 그치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 그래 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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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두두뚝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둑 dur 렛냄 님은.. 렛냄 님 돈이 왜 저러져? 렛냄 님 그러게요 렛냄 님 아까 5만이던데 5만 렛냄 님 과연! 렛냄 님 야 좋아요 건물 잘 지우고 있어요 렛냄 님 돈이 없어 더 이상 못 지어요 렛냄 님 고스턴 렛냄 님 자 좋은거 렛냄 님 아 안돼! 렛냄 님 안 돼! 렛냄 님 다들 일원이 되버렸어요 렛냄 님 다들 일원이 되버렸어요 렛냄 님 미안해요 렛냄 님자 건물 걸리면 끝나요 렛냄 님 건물 걸리면 끝나요 렛냄 님 오 내 땅으로 왔네 오우 heel 근데 살 순 없지 어 내 땅 왔어 그래서 살았어 근데 더블이네 근데 더블 이후 어 네 잘 가요 잘 가요 오우 오우 ㅋㅋㅋㅋ죠 어떻게 산 거야 저eren contro 야 어디만 걸게 까딱 걸리려면 끝나는데 사람님 구 beating 사람요 뭐 어딨어 자랑님 어딨어? 어? 어디? 80만원 지불 아아 땅, 쏙 땅 팔았다 아 땅 팔으셨구나 7 어, 월급 아, 잠만요 잠깐만요 대치님 잘가요 잘가요 내건매건 열아 아 아, 어, 아, 어 아, 컴해구나 갈 수 있어 어 됐다. 아예 여기네? 야 의외로 다 안돌아가시네? 누구요? 휴양지에서 시행합니다. 오히려 좋은거야. 해야 사람 많다. 어 유이님이다. 그 쇠카에서 팀국을 두개 잡고 왔어요. 내가 건물만 안걸리면 돼. 내가 건물만 안걸리면 돼. 제발! 다행이다. 아 휴양지. 휴양지 나쁘지 않지. 어. 돈은 어째 벌려고요. 아이 지금 누군가가 그 경제대공항 대공항이 벌려가지고 전체대가 다 1원이 됐어요. 아유 지금 갔어요.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게임을 할 거니까 게임 나갈게요. 맹! 소설 봐야지. 아 맞다 나 물쓰고. 근데 벌써 11시 반이구나. 시간 진짜 빨네. 아 나는 다자나 먹으면서 나린이 방송 보고 있어야겠다. 부럽다. 6. 설마. 어. 아이고 아들 돈이 없는데 일났네. 다가 추천해 주실 분. 죽어라 고스. 대치닉 잘 가요. 가버려. 가버려요. 12 더블이다. 12 더블. 야 월급만 받았어. 사기만 하고. 여기까지만 하자. 텐트. 텐트. 텐트까지. 오케이. 캠핑하시네. 아. 캠핑하셔. 불안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르메리 땡큐 감사. 전 이번에 새로운 과자를 먹을 거예요. 새로운 과자를 먹을 거예요. 네. 팔도 비빔 푸비라고 아십니까? 1번. 모두 이런데 보내셔. 와. 여러분. 팔도 비빔 푸비라고 아십니까? 어. 비빔 면은 아는데. 자. 접니다. 휴양지. 나갈 수 있을까? 안 나가도 되죠? 뭐야. 휴양지는 감옥이 아닙니다. 통행료. 근데 나 돈이 없잖아. 쟨장. 편의점. 손 넘기기. 돈이 없어. 아. 구매를 할 수가 없잖아. 히읍. 그러니까 누가 1원 만드실래요? 그러니까 누가 1원 만드실래요? 사장님. 돈이 부족해. 땅을 판매해야 돼요. 이거 끝나고. 뭐해요? интересно 그래서 한 판 더 하면 들어가고 10 이게 막판이에요 응 아 나구나 야 방금 전판에는 아주 부유하기 시작했다고 하면은 이번엔 되게 가난하게 말하네 아니 왜 더블이야? 더블 그리고 제 건물에 걸려 소파산 딱 좋네 아 그럼 좀 그건 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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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랩랩님이 기권했대요 할 말 안나지 네 솔직히 400만원 여기서 300만원 가서 꼭 뭐해요 카드 야아 가셨네 진짜 전차를 구입하셨네 전차 구입 전차 구입으로 두 명이 갔죠 지금 여기 웨이비 고스린 죽이고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돈이 두 배가 된대 와아 부럽다 돈이 복사가 된다고? 나도 돈 두 배 떡상 가자 제발 떡상 떡상 가자아 아 고스하이 아 젠장 살 수가 없잖아 응 못사 넘겨 응 전차 응 감사 응 야아 아 잘 뜬네 파샷했네 다람님 잘가요 가셨어 가셨쇼 또 고스린아리가 1등하나요 아니요 그건 좀 아 이거 저희 종이셔 어쩝니까 어 네 다른거 할거에요 오타쿠님 어 이제 어떤거 할거에요 그래서 지금 준비중인데 딴거 갈려고 오 더블 걸리셨네 과연 야아아 안 그래도 위험한데 라이버 이 게임은 더블이 가장 위험합니다 음 가자 맛있다 맛있다 아 야 또 야 야 이번에 헬이다 진짜 야 헬이다 나 건물만 안걸리면 돼 건물만 걸리지 말자 차라리 미스터리 카드 가자 차라리 다닛님 여기로 와요 여기는 편하네 아 다행이다 딱 월급만 받았다 야 좋다 야 운이 좋았다 근데 저거 뒤에 아 아니요 그거 그거는 아니고 후덕은 이제 다음번에 해야죠 600만 1원 뭐에요 저거 1원 너무 불편한데 야 5천만원 당첨됐죠 와 좋다 야 100톤 안에 모든게 끝날거 같아요 보니까 어 템트다 오오 야미 아 젠장 그리고 재건물에 걸려서 파산 야미 파산하지가 안되요 오 오오 파산이 뭐죠? 또 너무 Steady 젠장 우린 진짜 너무 가난하다 446일 쟤입니다 난 건물만 안걸리면 나 1억만 안 뽑았어, 너. 그리고 나 건물이 없네? 킬 킬 아, 젠장. 건물 언제 날아갔어? 어, 언제 다 날아갔어, 일단. 와, 위험했다. 돈이 없어, 와! 못 싸. 아깝다. 어? 오, 왜 이렇게 원래 내 땅이었는데. 오오. 하지만 죽었죠. 하지만 죽었어. 혈망! 돈이 전반이 됩니다. 돈, 야. 시린트 우리보다 많아, 와. 그래도 1등이셔. 와, 쩐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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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텐트까지만 사면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오, 다 젖는다고?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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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스네리 운이 좋아라. 제발. 제발! 어림도 없지. 제발! 어림도 없지. 오케이, 좋았죠. 아, 제껏. 그래. 드디어 나도 건물 켰었다. 야. 그제 파산하시겠는데? 어, 칠? 잠만. 안 돼! 대치님 잘 가요! 안 돼. 안 돼, 대치님 죽으셨어. 나도 나가야지. 12. 아, 이거는 뭐... 게임이 이미 기울었죠. 전차를 구입하신다면은 모를까? 네, 그게 아니면은... 못 이깁니다. 고스님 전차 구입해줘요. 자, 전차 구입. 고오! 갑시다! 또 더블 나왔어! 전차 구입! 우와! 절대 못 이긴다 이제. 와, 20억 벌었어. 그 전차 구입해도 5억 되잖아. 그냥 암살 당하면 좋겠다. 암살. 아, 근데 몰라요. 즉사 걸리면 몰라요. 즉사. 암살. 암살. 내가 이길 수 있어 과연? 응. 이길 수 있는 확률을 개선하시오. 난 주택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아, 더블 걸리면 안 되는데 나는. 돈 없어. 더블 걸려라 제발. 그냥 미스터리 카드 걸려라 그냥. 차라리. 그래. 남자답게 미스터리 카드 가자. 진짜. 내가 지금 감옥에 갈 데가 아닌데 나는. 가셔야죠. 이미 가셔야 되는데. 야, 이제 건물이 엄청나게. 생기겠구만. 내가 감옥에 나올 때쯤이면은. 랜드마크가 몇 개 생기겠구만. 정말 더블 걸리겠죠? 더블 걸리면 안 돼. 절대. 더블 걸리지마. 걸리지마! 글쎄. 무슨 과자를. 걸려라. 과자 추천받아요. 과자. 스윙칩이랑. 스윙칩이랑. 홈런볼 있는데. 뭐 먹을까요? 스윙칩. 스윙칩이랑. 뭐 먹을까요? 스윙칩. 맞다. 홈런볼 용기 바꼈대요. 아, 종이로 바꼈어요. 그거. 뭐요? 맞다. 왜 바꼈어요? 어. 약 밖에도 있다. 어어. 안 먹었네. 다 왔는데 안 먹었네. 자. 과연. 왜 바꼈지? 밖에 일곱밖에 없었는데. 대찌님. 저기 피자인가? 내가 피자 줬나? 아, 치킨도 줬나? 피자 줬나? 피자 피자. 아, 드셨어요? 대화방 봐봐요. 전 지금 이거 먹고 있음. 어. 아, 감사합니다. 아, 드디어 천만원 됐다. 야, 나가도. 당당히, 당당하게 나갔겠겠다. 야아. 와, 죽지 않는다. 살 수 있다. urer팬 집을 갖고 왔습니다. 죽어라, 코스. 안 죽어요. 이제 암살 당하실 겁니다. RN님, 죄송합니다. 석들아이. 자, 암살! 아이구오오. 아이고, 모든 건물이 절고가 되요. 아이고오오. 이야.. 아 뭐야.. 저분이 건물 업그레이드를 별로 안 해가지고 괜찮은데 자, 좋은 거! 아, 신나! 두 개지만 건물 올라갑니다 아, 캠핑하게 생겼네 야, 건물 또 올라가는 거야? 아, 저분은 진짜 안심하고 건물 올려도 되잖아 20억 하지만 한 번에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은 와, 점프한 나른 님 상황이랑 점프 안 되네 아, 10이야 죽어라, 고스! 갔다 리얼, 죽어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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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죽어라, 고스! 살기 있다, 살기만 있지 어, 근데 다 못 먹을 거 같은데 자, 거짓했어요, 지금 거짓했어요 아는 님이 제일 땅에 걸릴 거라는 희망을 품고 젠장, 절대 걸리지 않잖아 카드만 그런 희망 따위는 것 같아 카드만 걸리, 미스터리 카드가 답이다! 나 이제 이거 이길 수 없어 미스터리 카드 해가지고 암살 당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이긴다 화산, 화산 당해라 화산 당해라, 고스 자, 돈이 없어요 미스터리 카드, 제발 카드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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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와... 이렇게 비껴, 이렇게 비껴 나갈 수가 있지 자, 12 우리빈 어차피 인쇼해도 안, 안 받을 거잖아 이거 헤헤헤, 텐트 밖에 없어 텐트 밖에 없어라 다들 건물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텐트 밖에 없어 젠장 텐트날이 텐트날이 아 없어, 돈이 없어! 텐트날이라니 별명 또 만들지 말라고요 별명을 또 만들고 있어 자, 위험하다 미스터리 카드 말고는 답이 없다 제발 카드 걸려라 제발 됐어 좋아 부자! 그렇지! 그래봤자 의미는 없지만 없는 것보단 낫다 그래 없는 것보단 낫다 그래 카드! 카드 걸려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60만원 걔도 어떻게 살긴 산다 조금씩 죽지마라 건물만 안 걸리면 된다 걸렸다 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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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팔았다 나 지금 건물도 없어 건물 하나 있나? 텐트 불쏘 텐트 하나 있다 텐트 하나 있다 야 이거 이길 수 없다 이제 미스터리 카드가 답이다 정기 뭐지? 스윙춥이 어 거기서 20번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응 우리 스윙춥이 되게 따뜻 느껴져요 그냥 낫다 텐트 스탭 텐트 암살 그래서 이길! 이길!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떴어! 저거 즉싸야 어? 즉싸야 저거 즉싸야 저거 어? 저걸 이겼어 이겼다구요? 어? 왜 저발 이기냐? 아싸! 이겼다! 이겼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겼쌤요!! 아니 이걸 지금 전심 이겼쌤요! 코스나리가 이겼쌤요! 야아 이거 이기냐? 야 야 이걸 이기네. 야 이게 바로 피지컬이라고요 여러분. 네 다른 게임이에요. 피지게임 할까요? 우와 이걸 이겼어. 야 이걸 이겼어. 우와. 이걸 이겼어. 야 미쳤다. 잠깐만요. 누가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우르버르 님인가? ASMR 하시네. 맞아요. 뭐하지? 아니 그 ASMR 하시면은 그 입을 잠가버리거든요. 이거 이거 주작이죠 라고 하심. 뭐야 팔도 비빔칩은 또 뭐야? 맞아요. 이거 주작이에요. 아 그쵸? 예. 어 많이 계신다. 근데 시청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아. 잠깐 뭐 할까? 거기서 뭐 좀 찾아보죠. 미니게임 할까요 그냥? 에픽 미니게임즈? 에픽 미니게임즈? 에픽 미니게임즈. 바로 보이는구만. 에픽 스펠링을 아시는구만. 와. 이래봬도 고스나리는 영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할 줄 알아요. 어느 정도는? 예. 여러분은 고스나리를 바보로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 바보가 그래도 3개 구원은 조금 합니다. 근데 추리는... 음... 네. 뭐라구요? 말을 끝까지 하시죠? 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추리는 그닥 별로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추리는 별로 맞아요. 추리를 못할 수는 안해요. 네. 그러면 이기를 하자고 했을텐데 음. 이걸 이겼어요 근데. 아 이거는 미쳤다 진짜. 네 이겼어요. 피지컬 진짜 장난아니다 진짜. 네 이겼어요 진짜? 쪼치 올라가면 안 돼요 그거. 쪼치 올라가면 안 돼요. 쪼치 올라가면 안 돼요. 쪼치 올라가면 신고해서 고스나리 채널 정신시켜버릴 거예요. 네 네. 원쇼리에요. 여러분은 고스나리 방송으로 놀러 올 수가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유튜브 계정만 정신하는 거라서 트위치는 상관없어요. 아 유튜브를 하면 되는구나 참. 맞네 유튜브를 하면 되는 거였구만. 트위치는 안 돼서. 근데 이거 왜 안 들어가죠? 쪼치. 쪼치. 꼬바쓰고 벤나테이. 그냥 안 들어지는 것보다. 됐다 됐다. 왜 들어가지지? 소리가 들렸다. 오리가 발생했어요 됐다. 끝. 좋아요 좋아요. 들어와요. 난 이거 모르는데. 에픽게임스가 뭐 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야 그 16호야 오늘 야. 잠깐만 이거 안 돼. 네. 뭐야. 이거는 숫자가. 아니 진짜 여기 고스야. 흩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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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흩어져. 모이면 죽인다. 아니 이거 2대1이잖아 이런. 명색 게임아. 괜찮아요 여기는 고스에요. 여긴 고스에요 엄지님. 아 1대1이에요? 희망이죠 희망의 고스죠 네. 오 나이스. 야. 개화가서. 내 귀에서 익숙한 부분이 들리지. 멀티 챙겨 고스. 아 데드락이구나. 데드락이구나. 데드락이어서 있는 거구나. 대박. 이겼어요? 다행이다. 이겼다. 봐봐요 고스가 있으면 필신이라니까. 누구에요? 고스를 무시하는 사람. 저에요. 같은 팀이었잖아요. 저요. 밟아버릴거야. 같은 뭐라고요. 저건 뭐죠? 눈빨게임이요. 대찌님이 공주님으로 되어있는데? 아 눈빨게임이요. 안돼. 일단은 제가 한번 들어가. 제가 먼저 들어갈 거니까. 최초 1인이 누가 됐지만 좀 궁금해 주겠습니다. 저거 하고 싶었는데. 당연히 여기겠지. 저거 하고 싶었는데. 그거 해 줘. après. 이겼습니다. 그냥 복구하고 싶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제 앞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제가 문 다 열었어요 아 진짜요 역시 글씨 글쩡 역시 산산산 잠깐만요 저도 제 앞에 아무도 없었어요 네 근데 이건 뭐죠? 이거요 어 딩글딩글 레이스라고 어 그 컨트롤 게임이에요 팍하고 날아가버리는 게임이에요 특정은 잘해야되요 이거 이해를 못했지만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거 해보면 이해가 될거에요 아따 헬? 아 설마 컨트롤 게임이다 컨트롤이면 또 고씨날이지 아 컨트롤 못하는데 컨트롤이면 또 고씨날이지 컨트롤이면 또 고씨날이지 컨트롤이면 또 고씨날이지 컨트롤이면 또 고씨날이지 드리포트 어? 안 돼 컨트롤은 또 고씨날이기 때문에 예 뭐야 고스가 1등이야 아 참 게임이 재미가 없네요 어? 제 앞에 아무도 없죠 어? 어떻게 되는거에요 여러분들 어? 어 누가 지금 오 엄진이 지금 분발하고 계시는데 분발하고 계시는데 근데 내가 1등 할건데 왜왜 제가 1등 할건데 안돼 응 1등 아 아 젠장 2등 했어 아 마지막에 떨어져가지고 안돼 못갔어 에이 에이 1등 못할게요 아 젠장 왜 왔어요 아 컨트롤이 좋아서요 흔들려 흔들려 이거 뭐야 아 이거 뭐했지 암기 게임이라는거 아아 맞네 암기 게임 전설의 암기 게임 어? 연수님이 누구지? 연수? D W E E 아이 말하면은 헤드새끼 말하지마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W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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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E E 나한테 말해주세요. 역시 이건 꼬박수보가 맞았어. 아 꼴등이겠구만. 아 이건 못 이겼다. 욕odes 조금 깜빡을 닦아줘. Firstimp, Firstimp. 오늘은 로그할 시간대가 3.5. 무슨 게임일까요? 이상한 기차여행 이거는 쉽죠? 네 거짓말 이거 진짜 쉬워요 이건 쉬워요 이건 고수냐리가 쉽다고 한 거면 쉬운 겁니다 이건 진짜 쉬운 건데 이건 뒤에서 굳이 앞에 안 잊어도 되잖아 아슬아슬한 연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슬아슬 아슬아슬 백공지주 삼공지주 백공지주 고천시제 삼공지주 고천시제 고바수도 아이고 돌아가셨구만 빰빰 빰빰 바라밤빰 바라바빰 엄진님 한 번 더 하겠고요 엄진님 한 번 더 당하면 끝납니다 엄진님 돌아가시겠구만 어 뭐야 왜 맞았어 아싸 두 분 다 돌아가신다 이제 잘가요! 잘가요! 빨리 가요! 빨리 가요! 야! 연희씨님 가셨다 아 이런 킬버니 왜 션이에요 아 연수하니까 자꾸 반내, 중간에, 대내, 손에 척수 연수 아 몰라요 이런 저런 생물 재밌는데 왜그래 우리 생물한테 아 저 생물 가장 싫어해요 전 생물 생물 파트 만점 받았어요 그래서 좋아요 달리기에 시작이 됩니다 물론 중참이지만 다른 사원의 사람이야 화학밖에 관심 없어요 나 이쪽으로 가겠죠 가자! 달려! 물 생물은 좀 고스 고스 떨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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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고스 어딜 떨어져 떨어지는건가요? 지옥으로 떨어져라 리얼 지옥으로? 지옥으로? 지옥으로 고스나리 고스나리보다 늦게 들어오셨구만 지옥으로 폭탄공 지옥으로 우리 엄지 곤지님이 괴롭히다니 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지님이 늦게 들어온 것 뿐인데 왜 제가 괴롭힌거죠? 네 일부러 늦게 들어온건 낫긴 한데 아무튼 곤지님이 잘못한거 3초 폭탄이 됩니다 과연 누가 폭탄이 될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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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폭탄 폭탄 과연 폭탄 누가 터집니까? 아 고스 터져라 고스 터져라 자 가고있습니다 가고있어요 가고있어요 자 폭탄 잘가요 폭탄 잘가요 폭탄 잘가요 아 적당히 울어 엄지님이 폭탄이다 그리고 내가 폭탄이 니까 내가 이렇게 건네주면은 돼요 자 잘가요 웃김 오 Summer 뭐야 안동겨졌어 됐죠 2 1 빵 하하 기본이죠 아이구야 기본이죠 전두환이 있잖아 시청자 여러분이 왜 시청자가 많이 안계시지? 지금 맞네? 지금 대부분 통화방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목소리를 줄일 생각을... 그러니까 저 게임 소리를 줄일 생각을 안하고 그냥 통화방 소리로만 들을라고 있어가지고 아~~ 디콜 나가야 되나? 린드라! 방송 소리를 꺼요! 방송 소리 끄면 되는데 포인트도 말고 얼마나 좋아 그니까 저 사람들 포인트 다 버린 거야 지금 방송 안 보는 사람들 고수랑 같은 팀이야 이게 바로 컨트롤 나마디로 지금 방송 안 보고 디스코 데이만 있는 사람들은 손해본 거예요 바보처럼 린드라! 치킨 집에서 찔리는 사람 분명 나와 헤헤 바이패드 줌보 바이패드 줌보 두 개씩 빼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씩 빼면은 의미가 어 우리가 2명이 똑같은가? 어 여섯 명이라서... 어? 여섯 명? 아뇨 저희 네 명인데요? 어 저희 세 명인데요? 너넨 야 어 어 한 명 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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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트위치로 슈퍼마... 슈퍼마... 슈퍼마니오 원더 나오는거 보니까 재미... 재미있어 보이는데 온라인도 되고 슈퍼마니오 저는 트위치 접속은 안돼요 날이 재밌게될게 마세요 저는 트위치가 있어도 포테 밖에 없는데요 흫 아니 포테 중 거 없잖아 진짜 네 흫 야 압도적이네 어쩔 수 없지 뭐 어, 돛버섯인데요 언니. 고아 안녕하세요. 고스네 왕싱 오신 것을 환영해요. 신축하시면 바로 친구 추가해 드릴 거고요. 유튜브도 하고 있을까요?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삼박아. 무단횡단. 아니 나는 무단횡단을 제일 못해요. 닉네임이 뭔가요? 나리고스. 이거 이거 이거. 나리고스. 나이스. 자란. 저는 무단횡단 잘 못하면 어떡해. 저는 바단생활 차량이라서 무단횡단을 못합니다. 잘하잖아요. 아 뭔소리에요. 해본적이 없는데. 잘하잖아요. 왜그래요. 무단횡단 해본적이 없다고 말하시는건 몇백한 거짓말입니다. 아이 이거 뭐 무단횡단 해본적이 없어서. 내가 1등 할꺼니까. 내가 1등 할거야. 내가 1등이다. 아 2등에 있어. 아깝다. 와 진짜 아깝다. 아 3등이네. 1등이지롱. 신축하셨으면 말씀해주세요. 바로 친구 추가해 드릴게요. 유튜브도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구독 눌러주세요. 잠깐만요. 이거요. 자동. 자체타격 금지. 산점에서 살 수 있어요. 고스팬다. 고스패라. 태라. 아. 오 4명이다. 오 고스 제가 승인거에요. 컨트롤러 컨트롤러. 컨트롤러 내가 잡아주겠어. 아무나 죽여라. 컨트롤러 잡아주겠어. 검지님. 검지님 고스님이랑 같이 팀인데요? 에. 고스 죽이게 도와드림. 뭔소리에요. 같은 팀이라고요 우리. 고스 님들 기준 왼쪽. 일단 고스 먼저 죽이고. 고스 먼저 고스 먼저. 님들 기준. 와. 나도 컨트롤 했는데. 그게. 컨트롤. 그냥 트롤인가. 엄지 건대님의 왕국으로 쳐들어가자. 뭐야. 엄지님이 공 못하잖아. 그거 안죽었어. 뭐야. 엄지님. 위에 그 막. 어디든지 마크가 다 떠요. 그냥 트롤이라니.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미쳤어 누군가. 아이고. 4대0이야. 한명도 안죽었어 우리팀은. 야. 아. 이건. 이거는 뭐. 이겼네. 이런수 많은게 유리해. 이런수 많은게 유리한 수 있고. 우린 이번에 4명일거야. 왜. 다. 엄지님 아까부터 엄지님이랑 계속 다른팀인데. 아 3명이요. 아 3명이요. 아 4명이요. 아 2팀만 있으면 3명이잖아. 그럼 차일거야. 젠장. 잠깐만 같은 방향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자구요. 이겼네. 어떻게 일겠냐 이거. 우리 절대 뭐 이겨 이거. 아. 왜 자꾸와. 아. 왜. 고카를 포탠트. 저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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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게 진짜. 팬이에요, 링크님. 감사합니다. 고시나리에요. 어?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건 뭔 논란이네 이거 땡이라고 하는거지 근데? 따라오지마! 내꺼 하자마자 다 샤가지고 있잖아 아니 그냥 3명이 동시에 한 명 따라다니면 그냥 끝나 한 명이 다른 거 밟으면 되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야 이건 응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응 어차피 이길 수가 없어요 아하하 엄지님이 저를 좋아하시는 건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저를 계속 따라오시면 아니되옵니다 에우 왓도저 당연한거 아님? 아 친구 추가했어요 오케이 3명이서 하는데 자 바로 스트라이크 드렸습니다 들어오시면 되겠구요 유튜브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내가 요건 그냥 점프맵 아 점프맵이면 내가 못하는데 근데 엄지님이 이겼다고 하기도 뭐한게 지금 다른사람들 다른사람들 다른사람들이 있으면 여기 맞아요 그저 엄지님보다 더 먼저 도착한 사람이 있을 수 따로따로 하시는거구나 저보다 다른사람들이 많죠 아 이거 싫은데 야 이거 위험한데 어 저 까신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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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장애물을 잘 와 죽을뻔했다 장애물을 죽으면 끝나는거에요 바로? 오케이 아 난 피지클럽 안좋아가지고 저 반대쪽으로 가야되는구나 어떻게 못가잖아 아 여기 다리가 있구나 고마쓰보 어 이거 와 1등 벌써 들어갔어요? 네 와 어 아니네 뭐야 고스네리에 죽었을까봐요 저 아직 안죽었어요 뭐야 씹잖아 아 죽었어요 아 클리어 못했어 어 깼다 어 뭐야 와 1등 2등 2등 팔로워 감사합니다 잘생긴 멋쟁이 남자 고습 예 팔로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네리입니다 팔로워하시죠 고스네리의 그리미남입니다 나 유튜브라고 유튜브 구독과 마치 놀라주시면 감사드리면서 자 날이 고스의 최초의 최초의 최애는 바로 같이 게임하시겠습니다 이거는 어 못깨면 고스 고가쓰보인거 이거 뭔데요 이게 이거 그냥 아래로 내려가는건데 진짜 쉬워요 하나도 운발이네 아니 운발은 아니에요 고스네리가 깨면 고스 뭐야 아 아 이거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유리하잖아 잘가요 다 다 잘가요 골씨가 1보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 뭡니까? 이거 그래요? 아 이거 뭐.. 어 3등 했다. 아 이게 상대가 되지가 않는군요. 나린님 일로 와봐요. 상대가 되지 않네요. 이 사람아 닌 2등이라고. 1등 아니에요? 연수님 1등임. 아 진짜요? 뭐야 나 1등 아니었어? 네 연수님 1등이었어요. 아.. 요거 그냥 생긴이 막 달려오는 건데 어 그냥 피하면 돼요. 이거 못 깨면은 대꽁지주. 대꽁지주? 야 이건 근데 죽어도 괜찮겠는데? 어? 어? 미래야 그렇게 죽어도 될듯. 저는 그냥 들어가서 죽을게요. 예 아니요? 아니요? 대꽁지주를 위하여. 여러분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대꽁지주를 위하여. 저기요? 내 사진. 저기요? 남자가 앞으로 가야지. 누가 꼼쟁이처럼 뒤에서 하냐. 야 근데 펭귄 마저도 안 죽어요. 고맙수보라고 하면은 절대 죽지 않으려고 그러고 대꽁지주라고 얘기하면 바로 죽으려고 하시는데. 이런. 와 놀랍다. 고맙수보자랑 뒤에서 하냐. 아 맞다. 아까 너무 화가 나갖고. 세트로 서버 터진다. 와우. 고맙수보는 뒤에서 졸업 플레이하나? 많이 낚아왔네? 근데 이거 펭귄 닿아도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가지고 상관없어. 펭귄들아 날 안아줘. 안아줘요. 안아줘요. 아 이렇게 밀려요. 그리고 전 죽지 않아요. 어 위험했다. 아 로봇. 그냥 로봇 해야겠다. 안타네. 끝. 안아줘. 안아줘요. 친구 출간 보냈어요. 바로 친추해드리겠습니다. 제 고지를 위하여. 친구 출간 해드렸어요. 들어오시면 되고요. 유튜브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시나리에게 힘을 주세요. 공포의 컨베이어. 뭐하는 건? 저것도 그냥 피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것도 그냥 피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요. 이번에 뭐. 이번에 이거. 죽으면은. 엉궁지주. 근데 이. 어. 죽어야겠다. 죽을래. 죽을래. 근데 요거는. 생각보다. 엇가다 가면은. 어려워져가지고. 마지막에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남자답게 앞에서. 엇가하면 오히려 좋은 거 같은데. 남자답게 앞에서 갑시다. 그러면 저는 여자답게. 여자밖이 앞으로 가시네. 이게 점점 빨라지는. 이제 점점 빨라지고. 어려워질 텐데. 이제 점점 빨라지고. 어려워질 텐데. 나린님. 본인이 여자라는 걸 인정했어. 엇? 뭐가요? 뭘 잘하는지. 여자를 해놓고. 앞에 있는 걸요? 이거. 나쁘지 않구맨. 나쁜데. 어색. 여기 백구림 이렇게만 있어도. 야. 이제 점점 빨라져가지고. 앞으로 가도. 앞으로 가지지가 않는다. 잘. 망했어요. 밀려나면 끝이다 이거. 밀려나면 끝이다. 야. 위험하다 이거. 3초. 2초. 1초. 1초. 다행이에요. 들어오셨나요? 저걸 사네. 플레이. 와 하효이 님이. 들어왔다. 유인 님. 전자유인 님이 오셨잖아. 전자유인 님이잖아. 전자유인 님이잖아. 전자유인 님이잖아. 야 나 이거 못해. 전자유인 님이잖아. 이거 이거 모바일은 잘. 모바일 잘 되는데. 안 돼. 고슈나리가 이거는 유리한 게. 고슈나리 지금 현을 1900번 넘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선 선 선 선 선 선. 내가 배웠는데. 모바일인 게 어려운 거 아니야. 왜요? 근데 너무. 아 이거구나. 마우스. 응. 제발 제발. 네. 마우스 피 끝나지만 말아줘. 모바일은 댕삭이잖아. 아 감두가 너무. 1,900번의 선 선을 보여주마. 강하다. 안 돼 내 그림 실력은 마우스를 갖다 대면 퇴화된다고 잘 그리신다는 소리시네요 요인님보다 못 그리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여기서 맞게 되면 되나? 저기요 와 87.5% 야 이득했다 안 돼 구스님한테 졌어 네 어 팀언니 네 많이 좋아졌어요 걱정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신 계획 출격 체크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제부터는 더욱더 재미있게 방송할 수 있는 곧씨내가리씨에 또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채집이 합시다 어 해도 돼요 들어와요 같이 해요 이거 뭐라보다 점프맵 같은데? 몰라 내일 토요일이야 그니까 이것도 점프맵이에요 점..아.. 점프맵은 내지 못하지 그래도 점프맵이에요 이거 모바.. 그냥 점프맵에 쏘아요 아니 연수님 벌크업 했어 벌크업 수전증 때문에 일이랑 아 저거 아 수전증 아 뭐야 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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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했어 아 벌써 죽은 사람이 있어? 화이팅 화이팅 뒤에 상호가 오고 있어 상호가 오고 있다고 상호가 오고 있어 위험해 미리게이머님 위험해요 위험해요 지금 가지 않으면 위험해요 위험해 안 돼 미리게이머님 돌아가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잠깐만 실수했다 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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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케이 이거 어쩌라는 거지 이건 나리고스 친초 해주시면 돼요 여기 세 번째 보이시죠 네 여기 친초 해주시면은 바로 해주.. 아 친초 보냈어요 바로 수락해드리겠습니다 수락 바로 해드렸어요 보들어시면 됩니다 어 아 이거 뭐였지 일단 싸우는 건데 틈끼리 왜 또 싸우는 거예요 뭐였지 큐브 공장이면 그거가 그 맞추는 거 이거 모바일이 유리할 건데 맞네 모바일이 유리한 자 이거 모바일이 유리하다고요? 이게 뭔 게임인데요? 그래서 이게 뭔데요? 이거 그 테두리 색깔 맞추면 돼요 어 잠깐만 내장되었어 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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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따라는 거지 내장되었어 살려줘 다 맨날 오는걸요? 응 점점 감 잡힌다 다들 아 나 이게 뭔데 이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지? 이겼다 아 이겼다 아 졌어 저도 딛고 갈게요 아 근데 아쉽게 끝났다 게임이 2점 사네 야 미니게이머 야 정말 미니게임하게 좋게 생긴 몸이 몸을 가지고 있군요 네 미니게임 여러분 요거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아 이거 이거 썰매해서 내려줄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이거 썰매해서 내려줄 수도 있어요 가미까시가 가미까시 썰매해서 튕기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섭시용 전화요 이거 모바일 괜찮아요 아 모바일 괜찮아요 이거 아 모바일 괜찮아요 이거 어 저기 한 분 형님 괜찮은게 저도 모바일이에요 걱정마세요 어? 지금 다섯명밖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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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빠른 고쓰 나는 고씨나리 엄청 빠른 고씨나리가 1등이지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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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어쩔티비로 하고싶다 정말 1등 어 그냥 쉽네 왜 쉽지 아 이번 쉽네요 네 이번이 진짜 나라님 1등이야 티코 진짜 1등이랄 진짜 1등이랄 잊고 오셔서 처음이시면 규칙방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제발 규칙방 좀 확인해 주세요 네 디코 들어오시려면 유튜브 구독기 페이스에요 2번수가 많은팀 이긴다 2번수가 많은팀 이긴다 2번수가 많은팀 이긴다 이거 아 2번수가 갔나 1,2,3,4,5 아 아니다 6명의 쪽이 있다 어 빨간팀 아니 여러분 여러분 앞쪽으로 가지 마시고 여기 판에 있어요 판에 판에 흩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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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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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우리가 유리해요 우리가 인원 더 많아 근데 우리팀에 고스가 있어 그러면 이기지 피싱이지 아 이건 지는건 지면 고스 다 있다 고스나리가 있으면 피싱이지 저거 여러분 노란색 노란색 우리 구역을 나눠서 때렸잖아 아니 이 사람들아 그냥 가만히 가만히 여러분 노란색 나오면 때려요 노란색 네 아 스파텐도 죽겠구나 자 블루팀 여러분들 화이팅 화이팅 여기여기 여기여기 여기 오지마세요 여기여기 오지마세요 맞쩌 피싱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가 고스 있으면 진다고 얘기했어 제가요 아 근데 이게 수밖에 없는게 당연한거니 인원이 우리 갖고 많음 아 인원이 많았구나 아 아 그렇구나 6대5였어 마이클 케이티어는 없는데 어 이거 그냥 1인 남을때까지 하는거에요 이거 그냥 컬러세움이 그냥 컬러세움이 그냥 컬러세움이 노예격투임 노예격투 하윤님 옆이에요 들어가자 요 저기 저기 과연 누가 될까? 저 사람 안에 있어. 저 사람 안에 있어. 저 사람 안에 있어. 저 사람 안에 있어. 저 잡으러 가. 여기 있으면 옆에 옆에. 연수님 보스 죽여요. 보스. 날목하는 보스 죽여요. 잡았고요. 아니 그냥 보스 죽여요. 아니 나리님 안 잡고 뭐 하십니까? 이 사람들한테. 좋아요. 꼴보 나리 좀 잡으라고. 죽였잖아. 아 이거 뭐 게임이 뭐 루즈하네요 이게. 아니 연수님이 트롤해.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계신다며. 아니 엄지님도 그냥 나리 죽여요. 아쉽다. 엄지님 죽이고 나 죽었다. 마이크 키셔도 되고 안 키셔도 되고 마이크 잘못입니다. 아니 엄지님 왜 이렇게 쫄보 플레이해요. 나리님 잡으라니까. 아니 연수님 올 것 같아서 피해가 됐어. 연수님이 죽여요 그럼. 쪼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야 뭐. 모두. 뭐야 이 게임은 또. 까라뭉개기. 아 저 저 똑같애. 아 아 요거 그 조종자 그 있는 게임. 조종자 있음 조종자 재밌음 이거. 링크가. 링크가. 집안에 숨어있는 곳 다 앉으면서. 아 고스인줄. 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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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야 저거 까라뭉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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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라뭉개. 오지 말아요 오지 아직 오면 안돼요. 고스인줄 스트리머라고요. 스트리머네요. 스트리머에요. 자 이렇게 피해 줬어요. 피해 줬어요. 좋아요. 자 봐봐요. 뒤에서 이렇게 가면 의미가 없어. 그치. 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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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서 구경 또 갈까요. 좋아요. 어 어디서부터요. 이렇게 해서 피해주면 됩니다. 봤죠. 자 이렇게 오죠.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와요. 저한테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피해주면은. 자 아직 안깔려져요. 배찌님 역시 공주라서. 이렇게 해서 가면 돼주면 죽습니다. 네. 주변에 공주 두 분이 계시니까. 어. 이마 저 반대쪽에 저기 사람 몰려다님. 저 반대쪽에 사람 몰려다님. 아. 햄토리가. 햄토리가 죽었어요. 햄토리. 햄토리. 나는야. 방가방가. 햄토리. 햄토리가 죽었어요. 이거 스페이스하면 스킨을 안 할텐데. 차단 박아야지. 랜. 랜. 차단 박았다. 이거 어떤 노래. 이거 어떤 버금이었지. 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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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 자보도 안했어요. 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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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 무. 랜. 자, 갑니다. 분명히 여기 있어요. 사람이 여기 있는 거 봤어. 센이에요. 있잖아? 센이에요. 아이 까비. 나이스. 어 잠깐만, 나 왜 그대로야? 어 잠깐만. 어 엄지님 좀비야. 그대로 해야지. 2, 1, 1. 그대로 해야지. 어 이것도 조종자 그건데. 이거 그냥 잘 피하면 돼요. 잘 피하는 건 또 거꾸나리지. 벌레 걸려라, 나리님만 노리게. 나리님, 나리님. 아 연수님이네. 아 저 사람은 나리님 잘 안 죽였잖아요. 이건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구만. 누가. 이거 저분이 조절하시면 돼요. 음 그렇구나. 저분 나리님 절대 안 죽여. 나리님, 죽은 이. 저부터 안 죽여요, 이분은. 어. 나리님만 따라다니다. 나리님 어딨어. 아 이 스킨 똑같은 사람이 세명있어. 스킨 똑같은 사람이 세명있어. 아 죽었다 진짜 죽었다. 아 죽었다 진짜 죽었다. 아 젠자 뭉쳐다니다 죽었어. 아 젠자 뭉쳐다니다 죽었어. 벌써 갔다고? 네. 벌써 갔으면 어떡해? 영복을 기록해. 자기가요. 자기가요. 어어. 사람 없는 곳을 찾는다. 어. 엠찌 조심. 야 근데 좀 빨랐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느려가지고 잘 피해 주는 거고. 아 엠찌가 너무 눈에 띄는구나. 나는 야 방가방가 입다. 어. 야 들어가십니다. 돌아가십니다. 이 사람들 한. 왜 날 돌릴 거야. 저기 엠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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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엠찌할 때마다 네 이거 닉네임이 가지고 놀래요 자꾸. 엠찌. 엠찌. 그럼 토리라고 해드릴까요. 토리. 토리. 챔. 토. 챔. 토. 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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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에 죽는구나 아 젠장 아 다음에 죽는단 얘기 아무도 안했잖아 규련율은 처음해봐 처음해봐 저거는 많이 해보는데 저거 점프맵은 처음해봐 점프맵이야? 점프맵이잖아 점프맵이 들어갔잖아 이거 아 이거 막겜 진짜 망했다 내려가긴 커녕 올라가고 있잖아 앞찾기면 내려가야지 잠깐만 길을 못찾았었어 길을 잃었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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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길치 이슈가 터지면 안 된다고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허웅 왜 올라가서 구멍 왜 올라가야 돼 나는 야 방가 방가 뱀토리 좀비 함수님 안돼 좀비로 살아야돼 살거야 좀비가 살았어 야 이거를 아 근데 나는 점프맵 못하겠어 기본적으로 어 잠깐만 요이님 어디갔어 요이님이 팔아 가신다고 해치지 않았나 아 맞다 못들었어 나린이님 이거 상어 낚으면 샥스핀 마고가지고 돼요 상어 낚으면 돼요 나린이님 이거 상어 낚으면 돼요 나린이님이 이거 상어 낚으면 돼요 상어 낚으면 나린이잉장히 아저씨, 상어야 빨리 지나가 오케이, 상어 어떻게 잡아요? 이거 마우스로 이 아래 해갖고 상어 잡으면 안 되잖아 잡아야... 잡아야 되는데요? 잡아야 되는데 상어 잡으면 10점 준다고요 오, 그래요? 네 아니잖아 상어 잡는 게 운이 50% 확률 잡혀요 한 마디를 더 쓴 아잉 운이 들을 게 없다 상어 안 잡히는데? 오, 50% 확률이라니까요 나 근데 100%로 깼다 안 잡히는데 어, 운이 없으신 거요? 저 근데 운... 운이 없으신 거 안 잡히는데? 돈이 없으신 거 돈이 없으시네 돈이 안 잡히죠 안 잡히는 건데 누구예요? 잘 속네 누가 저 속였어요? 와 잘 속네 야 나 지금까지 창호 잡으려고 창호가 계속 안 잡혀가지고 괜히 나 바보짓 했네 뭐 연수님이 아닌지 아니 나리님이 나 안 믿을라고 하길래 내가 아 나리님 그거 운발이 50% 확률로 잡히거나 안 잡혀야 하니까 믿더라고 젠장 아 이거 컴퓨터가 유리한 거잖아 스페이스 게임 이거 컴퓨터가 너무 유리한 이거 모바일도 괜찮음 연타 게임 연타 게임 연타 게임 아 연타면 할걸 후반부터 연타 후반부터 연타 그냥 타이밍 자 잘 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겼어요 연 갑니다 가연 가연 와 이거 뭐야 걸리지만 안으면 됩니다 이렇게 보스나리가 이겨 버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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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는 게 뭔가 어색한데 이거 그냥 손가만 하면 될텐데 아 등장 아 너무 방심했구만 꼴등이구만 꼴등이야 젠장 배찌님 한번 걸려야죠 네 한번 걸렸어 음 오케이 좀비로 아주 잘 살아가고 있어 좀비로 아주 잘 살아가고 있어 아 새로 산 키보드가 연타 때문에 부자실까봐 무서워 에헤이 에이 그정도로 부서지면 키보드가 아하 빙글빙글 고술전장 아 이거 고술 넣는거다 이거 고술 자기쪽으로 넣는거에요 님들아 상대쪽으로 밀면 안돼 아니에요 이거 상대쪽으로 넣는거에요 빙글빙글 이거 아까 했던거 아닌가 아니요 그거랑 깐거에요 님들아 상대쪽으로 밀면 안됨 이거 자기쪽으로 갖고와야되는거임 보스가 우리팀이야 밀밀쪽으로 갖고와야되는거 보스님 이거 우리팀에 넣는거에요 우리팀에 넣는거에요 우리팀에 넣는거에요 파란팀여러분 이거 파란팀여러분 이거 파란팀에 넣으면은 안돼요 파란팀여러분 이거 저희쪽에 넣어야되요 알았죠 야 안녕하세요 이건 내거에요 이건 제거에요 제거에요 아 제거에요 제거에요 안 돼 잠깐만 여기여기여기 니 렌티큐님 차단합니다 어까부터 자꾸 소리 하시니까? 으이.... 이건 뺏어야돼 이건 뺏어야돼 이건 뺏어야돼 이야 photo 이 사람 아까ıyorsun 나만 즐겨가네 이야 으아아아아악 으악 stolp 말도 안가 drives 으아아아악 나만 즐겨가네 으어어어어어어어infl 우리 영향력을 hear 이나지여 지금부터 어쩔 수 없이 군부두 deleting 아 아니 cod 쟈 어? 어? 저격이 왜 저쪽으로 가? 저격이 왜 저쪽으로 가? 공간다 아, 드림이 뭐해요? 아, 아, 됐다 어, 이겼다. 근데 이겼다 야, 이게 고스나니가 있어서 이긴거에요 에이휴 아, 저격하면서도 못 이기냐? 에이휴 에이휴 아, 이건 뭐지? 이건 안된다 이거, 이건 뭐지? 이거 약간 똥잉똥잉 해갖고 아하 아, 아, 아 느낌이 딱 아, 맞네 이거 뭔데요? 똥잉똥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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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가면 돼요 똥잉똥잉 잉똥잉? 똥잉똥잉 여러분 어떻게 된거에요? 고스가 1등이잖아요 핫 핫 핫 핫 핫 핫 쩘 changed 쪘 changed 쪘 sane 쪘 쪘 쪘 쪘 진짜 촬영zar 그거 했다 최대 괜찮아! 클리어했어, 좋았어. 2등이다, 아쉽다. 아, 클리어만 하면 됐습니다, 괜찮아요. 난 렌트 퀸님만 이기면 돼. 와, 24레벨! 다른 건 상관없어? 난 렌트 퀸님만 이긴다. 아니, 근데... 봄비로 너무 잘 살아가고 있어. 저 이길려고 하세요. 난 렌트 퀸님만 이긴다. 그 사람 상관없어. 나이스, 이겼다. 랭큐티님 이겼다. 난 저 사람만 이기면 돼. 좋아요. 나 근데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근데 저분 아까봐서 마이크 키시고 계시는 거인? 누군데? 근데 저분 누구지? 팀워크샵. 이건 또 뭘까? 이거 그 점프맵인데 양옆에 버튼 같은 거 있어가지고 팀이 열어줘야 하는 걸로 아는데 아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고스가 있으면 팀워크가 안 되는 거 같은데. 아, 나리 님이 있어, 여기 앞에. 젠장! 다가방. 엄지 님이다. 두명은 반대. 아, 일로 가는 거구나. 우리 팀. 도대체 뭘 하는 거야. 가샤, 엄지 님 가지마 엄지 님 가지마. 여기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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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저기 옆에. 출발. 출발. 아씨, 이게. 다가가. 우리 팀 한 명 어디 갔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사다리 열리니까 이게 사다리 타고. 여기 말고 더 있죠? 여기 태기. 지금이 빨간색인데. 아아. 모르겠다. 아, 저기 길이 많이 있구나. 한 군데가 아니구나. 아아. 아니, 나리 님이 없어. 나리 님 빼고 여기 다 있어, 씨. 게임을 몰랐어. 어차피 점프베비 와서 어차피 나는 질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아. 대치 님 가라아. 간다아.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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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졌어, 이 사람아. 와아. 졌다아. 와아. 연수 님 왜 죽어? 젠장. 와, 종기. 연수 님 스킨 왜 이래. 연수 님 스킨 왜 이래. 이 사람 스킨 왜 이래. 이 사람 스킨 왜 이래. 어, 이거. 이게 뭐. 처, 처음 봐요. 이거. 이걸 처음 본다고 해? 대치 님이? 이거 보니까 그냥 딱 타막 피하기 같은데? 그런가? 아니, 연수 님. 연수 님 이름에 지금 지존 최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존 최강. 부딪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난 렌트 팀 님 보다 오래 버티면 돼. 그 사람마다 오래 버티면 돼. 약간 그거지 않을까요? 아아. 아, 요런 거구나. 검은 주방. 아, 검은 주방. 오케이. 아, 겉. 아, 아 이 거. 뭔 소리인가 했네. 아, 검은 주방이라길래. 뭔 소리인가 했네. 아, 겉. 연수, 연수. 잠, 잠, 잠. 고 시나니 아직 살아 남아있어요. 지금. 아, 겉. 바닥 피하기군요. 아, 이제 바다가 없을까 다가 없을까. 뭐야, 누가 또 돌아가시는 기억이 들렸는데. 난 렌트리 님 보다 오래 살아면 돼. 다행이다 연수님 거기서 잘 살아요 어? 잠깐만 아 아야 아프다 아프다 반대 맞으면 골로 갔다 범기 인생끼리 안 돼 랭키티 님보다 늦게 살았어 이건 가문의 수치야 내가 저 사람보다 늦게 나야 돼 뭐야 우주 내가 사람 나오는데 아 저 랭키티 299 님보다 늦게 살았어 이건 가문의 수치야 드디어 이제 아 어떤 사람만 뒤지다니 아 사람이 됐다 짜란 사람이야 이제 근데 저희 언제까지 아 탈자비 언제 나오냐 근데 언제까지 해요 다리님 어질어질 네? 지금 12시 31분인데 언제까지 하나요 에이 뭐 1시까지만 하자 근데 이 사람 트위치 닉링이 뭐예요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깜짝이 설마 에픽 미니게임즈라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이 랜 저 랜 랜큐티님 랜큐티님 닉네임이 뭐예요? 트위치 닉네임 유이왕이 떠올 아 말을 안해 오야야 깜짝이야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아까 초록색으로 표시된 갈판으로 가면 돼요 잘하면 따라가면 되겠지 뭐 맞아요 맞아요 이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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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원님? 네 제 방에서 자주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케이 팀원님 오케이 빛나라님 어? 나린님 같다 티카루님이었나? 에이 티카루님이라 그럼 그분은 빛나라님 아니에요? 그런가 제가 채팅을 잘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잘 보셔야 돼요 아 거기임? 갈렸다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닌가? 여기예요 여긴데 다 아닌데? 아 아니네 뭐야 어떻게 살아 이분은 두 곳 살아다던데요? 한 곳이 아니라 뭐지? 잘못 봤나? 아니 한 곳이에요 그 투명 벽으로 위에 있는 게 있거든요 가라앉아도 안 죽는 거기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무당탕탕 아 이거 운빨이다 운빨일까 운빨 이거 에메랄드 발견하면 끝나는 게임이다 아하 이 사람은 게임을 하고 있는데 트위치 딕네임을 어떻게 보라고 하는 거야 안돼 내가 먼저 테레로스 님이구나 고깽이 아니 리마 테레로스 님 생각을 좀 하세요 아니 어떻게 보고 어떻게 보고 하냐 내가 무슨 눈이 다섯 개도 아니고 오 오 찾았다 와 씨 나리 임한테 뺏길 뻔했어 누군지 모르겠지만 뺏길 뻔했다 어 대지 님 저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구한테 뺏길 뻔했어요 아 못찾았어 랭키티 님이 깼어 랭키티 님이 깼어 아 안 좋아 지존 최강 윤수 님 어허 하허 아 위험한데 웨 저기 갯수가 있어요 아 갯수다 갯수 네에 약세 빼다 아니, K.J. 친이코아, 안녕하세요. 보부와 수부, 아, 그, 이거는 일습하겠습니다. 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도시 위에 있는 거 보면 돼요. 아, 점프. 아, 왜 점프 한 번 더 눌렀지? 그냥 기다려야 돼. 그래서, 이쪽에 와서 점프 한 번 해주고! 점프해서 올라가주구여서.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인, 그래서 이제? 안 돼! 아, 뭐야! 왜 떨어졌어? 이 팀 오브를 수집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인? 다시, 계속. 아, 이거 점프하는 거구나? 아, 발판이 사라지는 거였구나. 20초밖에 안 남았어. 아, 뭐야! 왜 떨어지는데? 에잇! 아, 뭐야, 이거. 망캠. 에이, 안 해, 안 해, 안 해. 아. 에이, 젠장. 이거 0대0으로 지는 건 아니겠지? 설마 0대0이겠어요. 오, 졌다. 오, 졌다. 오, 졌다. 오, 졌다. 아,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몰랐어. 아, 전 이거를 어려워했죠. 어려워요, 근데 어렵긴 하다. 모르겠다.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른나? 아, 이거. 성우르기. 성우르기. 이거 또 그거 아니에요? 아, 참. 이거 근데 은근히 싫어요. 근데 모바일은 좀 많이 빡세요. 이건 모바일은 좀 많이 빡세요. 야, 어떡해. 6초. 아, 야. 아, 아. 뭐야, 엄지님의 그 뭐야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고시나리 보다 아래에 있는 거 보구만. 안 돼, 뭐야. 아니, 안 돼, 뭐야. 아, 잠깐. 괜찮아. 많이 안 떨어졌어. 많이 안 떨어졌어. 지금부터 개야. 좋았어. 올라가면 끝나. 천천히, 천천히. 아, 아니, 안 돼. 아, 안 돼. 으샤, 으샤! 으샤샤샤! 레벨 10이 되었습니다. 아이, 왜 안 올라가? 아이, 대치님 못 깨겠구나. 안 되는구만. 오케이, 깼다. 콜시나리 깼는데 말이지. 어, 엄지님보다 먼저 깼다. 맞아요. 억가를 좀 많이 당했어요. 저도 한 번 떨어졌어 아 떨어졌다 전 여러 번 떨어졌어 좋았어 랭큐티님 못 들어왔다 이런 골스날이가 들어왔는데 마리님이 들어온건 상관없어 이제 아이 이 사람은 지금 억가라고 생각할거야 왜 자꾸 자기만 하냐고 아니 나는 제 성격 알려드리자면 저를 건드린 사람은 전 끝까지 갑니다 전에 엄지님이 좀비고에서 저를 건드린거 이후로 저는 계속 가거든요 네? 제가 뭘 건드렸어 좀비고 감염돼서 따라다니는걸 이후로 저는 계속 엄지님만 억가시키고 있었어 아주 한동안 아 잠깐만 이거 이거 뭐 어떻게 하는건데 이거 아아 이렇게 해야돼 아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시간 손실 겁나 낫네 아 그만 세 고쳤잖아 아니 이렇게 자주 세면 배수관을 고쳐야하는거 아닌가 이게 배수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렇게 자주 세면 아이 고치를 해야죠 젠자 아이 새걸로 바꿔 오 고쳐 이거 보니까 우리집 물새는거 생각난다 젠자 그러고보니까 전에 태풍왔을때 누수 생겨서 했죠? 네 아 젠자 누수 3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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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 물새는거만큼 새는데 이거 얼마나 떼신거에요? 장난아니였어요 와 진짜 와 진짜 이거 내가 동영상을 찍긴했는데 보여드릴게 없어서 아 보여주세요 보여주죠 아뇨 안돼요 궁금해요 일단은 오 살았다 어 됐다 아 무릎까지 왔었네 나 이건 싫어 난 이건 못하겠어 난 이건 못하겠어 어떻게하는지 모르겠어 랭크티님이랑 상대팀 걸려라 열어봤는데 어떻게하는지 모르겠어 정방에 티메르님이잖아 오케이 티메르님이랑 적팀 걸려라 빰빰 오케이 적팀이야 빠라바빰빰빰빰빰 빠라바빰빰빰 아하하 어디있어 나도 모르게 고스 버스를 때리고 있었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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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불이 나냐? 아직도 않은거 같은데 랭크티님한테 그냥 벽돌한다 랭크티님 랭크티님 컷 좋았어 여기가 안보여 화면에 안돌아가 잡았다 랭크티님 내가 잡았다 랭크티님 잡았다 아싸 내가 잡았다 나 이거 화면 어케 돌려야 화면에 안돌아가는데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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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안돌아가서 와 나 죽는다 저기 엄지님 혼자서 가고 있거든요 혼자서 얍색히 하고 있거든요 엄지님 대격갑니다 아하 마우스 끼가 먹은거였구나 전 랭크티님을 잡아서 이제 죽어도 상관은 없긴 하거든요 근데 엄지님이 저렇게 얌새김처럼 게임을 한다고? 잡으러 가야지 아니 이거 제가 움직이는게 아니에요 어떻게 움직이는건데 이거 한판만 하고 자야겠다 아이 팀언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감사해요 마우스로 하는거구나 이제 나도 이제 저도 한시만 되면 끝낼겁니다 뭐야 엄지님 도망치지마라 그만해 목소리방 하는데 그래도 오래정도 해야 어 사랑은 아니더라도 갈군문 안받지 맞을뻔했어 어 타임 여기 나 빼고 다 죽었어? 화이팅 화이팅 한 분 계심 어 그러네 저기 한 분 계시네 한 분 컷 어 안 돼 연수님 지전체감 연수님 안 돼 나 딸피다 어 아 무승부네 아 연수님 잡아서 무승부됐구나 안 돼 연수님 아니 엄지님 왜 아까부터 자꾸 도망쳐 저사람 도와줘 이제라서 아 렌트큐 님이 저만 누린다네요 아 요것도 저 분 잡고 수정을 다 봐 갑니다 저분 잡고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이제 확인되고 있어요 네 핸드폰으로 이걸 봐야되는데 핸드폰이 자꾸 뭐 안되가지고 재부팅하냐고 그 제가 채팅을 잘 못봤어요 네 수정 아까 보니까 여기 있던데 네 보니까 보니까 여기에도 있던데 여기 잡고 그렇지 이거 많이 하다보니까 맞지 내가 1등 했어요 야 맞지요 이게 바로 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음 어디에 생겨난가 짜잔 물을 벗네 근데 수정이 어떻게 생겼죠 그냥 딱 수정이 다 보여요 진짜 수정이 어떻게 생겼어요 진짜 나 이거 나 수정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와 이거 정보 실패할 것 같은데 여기 안 나오는데 수정이 음 음 나쁘지 않구만 음 어 안돼 아 나 게임 못 깨겠다 이거 썼다 어 엄지님인가 드신 것 같은데 맞아 와 여기 수정이 안된다 어쩔 수 없지 뭐 어 썼네 야 바로 앞에 저 먹혔다 하하하 짜재네 짜재네 어 잠깐만 나 설마 랭귀티님 앞에서 먹은거야? 나이스 야오 좋아요 난 랭귀티님 앞에서 먹었다 하하하하 느낌 느낌표 느낌표 아싸 아싸 의도치않게 저격 선고겠다 아 개돋이네 쳐 인연뽑기 인연뽑기 네 무슨 애가 인연 같긴 하지 응 아 혹시 그 인형이 저주인형인가요? 죄송한데 인형이 다 귀엽다고 생각하시면 안되요 네 네 그니까 저주인형이냐고요 아니요 아 그러면 혹시 그 에나벨같은 그럴 줄 알았어 뭐 어쨌든 좋은 얘기는 안나올줄 알았어 네 좋은 얘기는 안나올줄 알았어요 어 잠깐만 저 되게 뭐야 저기 3명은 겹쳐있는데 네 저 재미가 없거든요 아무나 잡아가요 제발 도망가자 저 맛없어요 안돼 밀지 근데 이거 요렇게 계속하다보면 튕길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슬레님 저 맛없어요 밀지 말라니까 슬레님 저 맛없어요 포인트는 6만 다 돼간다 야 근데 포인트를 왜 포인트를 왜 이렇게 많이 모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잡혔는데 살았어 잡혔는데 살았다니 아 팀원님 슈가하셨어요 잘자요 아니요 좋았다 근데 뭐야 근데 여기 이 사람들 왜 이렇게 겹쳐다녀 끝냈죠 끝냈죠 이거 뭐 저희 3명 한 번이서 한번 잡을 수 있죠 네 저거 더 겹치는거 잡아보죠 야 한 명 잡혔다 완전 더 잡혔다 어 살았다 어 살았다 살았어 아이패드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저도 없는데 아이패드 사주셔서 아이패드 사주셔서 패드 좀 봐 이거는 뭐야 어 아 요것도 운빨긴 이거는 뭐 고스네리가 이겼네요 일단은 운빨이라고 하는데 고스네리가 운은 좋지 고스네리가 운은 좋지 어 제2의 의자? 의자? 제2의 의자? 제2의 의자? 제2의 의자랑 비슷해요 뭐야 렌티크님 나갔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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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의자 몸이 다 들어갈라나 하하하하 제2의 의자 저 사람 근데 몸이 들어가? 제2의 의자 저 운이 좋다니까 안돼 제2의 의자 제2의 의자 랩 다 들어가셨는데 저 사람 몸이 안 들어가서 죽었어 진짜요? 몰라요 왜 죽었지 어 죽으셨는데 몰라 어 나리님 뭐해요 나리님 옆에 구멍 있잖아 아 잠깐만 왜왜 안가져 아 젠장 WSD 와 죽었어 아 진짜 아니 C를 내가 WSD로 했는데 ZXC를 눌러가지고 안됐어 아 아 아 아 어쩐지 왜 안 움직이나 했지 나 지금 아 아 억울하게 죽었다 아 아이고 저 사람 인사하는데 죽었어 아이고 어 왜 안 움직이나 했지 나 지금 왜 안 움직이나 했는데 야 아이고 키를 잘못 누르고 있었어 와 나는 야 반가워 반가워 헤엠토리 어 푸르다 물에 빠져 죽겠다 안돼 헤엠토리 어 어어 배치 아이고야 아 꼼나무 있어 뭐야 이 스킨 뭐야 이거 아 아 진짜 아 키를 잘못 눌렀어 아 랜키다 아 난 마지막까지 저 랜큐티님 자격해서 좋았다 랜큐티님이 티메르님이라고요 티메르님이 비나라님 용암구덩이 아 아 그거다 그 나태지옥? 네 꿀벌디 말씀하세요 나태지옥은 불이 아니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튼 나태지옥이랑 비슷해요 아 돌아가는구나 어 또 저스템 했을래요 또 계속 저스템 했을래요 불이 되지 않게 조심하세요 반대로도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점프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반대로도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요 점프로 못 넘어가요 아 점프로 못 넘어가는구나 점프가 있는 이유가 저거 우와 위험해지고 방금 전에 야 몰랐어 이거 야 점프 점프기 있다는 거 알아가지고 다행이다 살려줘 다행이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좋아, 나는 솔루 컨트롤! 컨트롤! 나는 솔루가 안 걸린다. 아, 얘 점프하면 저게 생긴 하는구나. 하면 좋다. 이야! 죽었다! 아! 이야, 저 사람 컨트롤 쩐다. 점프하고도 울린다. 제 노트북에서 이상한 소리, 무슨 소리여? 곧씨나리 목소리 말고는 들려야 되는 게 우리, 우리 나리꾼 여러분들 목소리하고 어떤 목소리인가요? 잔향 숨기기. 뭐했지, 이건? 이거 그거야, 그 블럭숨바꼭질. 아하! 아, 위잉거린다구요? 오랫동안 키셨나? 노트북 얼마나 했는데요? 그거 아마 노트북 처리하는 거 그것 때문에 팬들어가는 소리일텐데. 많이 뜨겁거나 이럴 때 소리를 할텐데. 손난거야. 그쵸. 그,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머그컵 한 명. 밍크님? 머그컵 한 명 있습니다. 보, 보이는구나. 아, 보이는구나. 이거 어떻게 숨어요? 아, 젠장. 비스듬하잖아. 이렇게 숨고 싶었는데, 아쉽다. 심지어 옆에 고스가 있어서 죽었어. 왜 제가 애 있어서 죽은 거예요? 왜요? 그냥요. 그냥이라뇨. 그냥은 없어요. 이유를 대세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잠만, 저거 뭐야? 돼지님, 저 머그컵 뭐예요? 네? 아, 저 지금 화면을 못 들려요. 아이고, 잡혔다. 아유, 머그컵은 한 명도 안 때리는 것 봐. 이사람들 알려도 저도 못 잡네. 밍크님, 우리 같은 편이지 않아요? 밍크님? 아, 이사람들 알려도 저도 못 잡아. 밍크님, 저희 같은 편이지 않나요? 아, 이 머그컵이라고 3번에 말했는데, 머그잔을 한번도 안 때려. 아유. 머그컵 친구 있어. 에휴, 머그잔을 거기만 계속 때리니까 안 잡히지. 야... 바로 옆에 머그잔 있었는데, 야. 그걸 안 때리냐. 노트극, 노트극. 아, 요거 배그. 아이, 배그 싫어. 아, 배그. 나는 구기종목이 싫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건데? 그냥 툭 치면 툭 하고 날아가요. 음, 골시나리와 똑같군. 나리님이 그정도로 가벼워요? 가볍죠. 선 선 선. 선 선 선. 더 가벼워지려고 운동하는 건데. 운동해보이네, 내 툴. 뭐, 나보다 가벼이긴 하겠다, 근데. 여러분, 저희 뒤에 많아요, 되게. 뒤에, 뒤에 엄청 많네. 뭐야, 뒤에 왜 이렇게 많아. 뒤에, 뒤에 많아. 아니, 앞에 없는 줄 알고. 앞에 없어가지고, 야. 이제 됐다 싶었는데. 뒤에, 뒤에 제가 한. 저기, 날라오는 것만 보내줘, 저희는. 여기 무슨. 축구도 아니고 골키퍼가 있어야 돼. 이거, 근데 솔직히 배그 경기 실제로 해보니까. 그, 서브 넣는 것보다. 그, 위로 올리는 걸 더 많이 하게 돼요. 그쵸, 그거 많이 하게 되죠. 그거, 잘못하면은. 저기, 팔에 멍 드는데. 네. 어, 이미 멍들었어요. 괜찮아요. 아, 그쵸. 공이, 이상하게. 엄청 딱딱해요. 맞아요. 원래, 원래 딱딱해야돼요, 배그공. 안 그러면, 너무 잘 안 올라가요. 맞아요. 그래서. 엄지, 엄지 손가락 다치면 진짜 아프고. 어, 이미 엄지 손가락 다쳤는데. 아, 진짜요?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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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움담 얘기했는데, 마치 막 다치신 것 마냥. 아이, 근데 진짜 다쳤긴 한데. 아, 그래요? 예. 나 진짜 멍들었어요. 그래서 기분일 때마다 아파요, 지금. 오, 이거는 그냥. 팀, 팀 게임이다. 팀, 팀 게임이다. 팀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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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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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여긴 왜 이래 그냥 이제 도망가야겠다 거기 좀 많이 막고 앞 대지님 몇 마리 어그로 끈거에요 이 사람은? 몰라요 뭐야 타조가 있잖아 아 좋았다 이거 도망인 것 같아 공격을 막으세요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4초 3초 2초 1초 오케이 도망인 정답이었어 미니게임 괜찮구만 우리님이 1등 할 수 있는 게임이 뭐가 있을까? 가만히 있기 템빨정제 공격을 막는거죠 딱봐서 곧씨날이 의도가 보이는 없어요 없다니요 좋은 소리 하시는거에요 곧씨날이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얼마나 많은데 없어요 없지 않아요? 최후의 2인에 도전해보세요 자 장비가 떨어지는거는 높은데 있다가 보면 되 좋아 여기 여기에 있으면 장비가 떨어질거에요 근데 있으면 오히려 안 좋을텐데 장비 뒤쪽에 왠지 뭔가 댕쩌낸 장비가 있을거야 진짜 장비가 안 보여 야 누가 총 가지고 있어 잠깐x3 나 장비 없게 장비 없게 장비 없다고 잠깐만 대찌 님이 여기 위로 올라가는 법을 알고 계시나요? 어? 장비 얻었다. 이야.. 저게 뭐야. 우리는 장비가 저 위에 있어서 못 뜨는데. 쉬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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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어휴.. 아. 진짜. 하늘 어딘가에서 장비가 떨어지지 않을까.. 테임이 안 좋았어. 오케이 썼다 하야 매우 아파요 아 안녕하세요 대치님 뭐야 이거 개 쓰레기잖아 아 진짜 시간이 끝났다 시간이 끝났습니다 시간이 끝났습니다 응 이윤이 안되가지고 게임이 누굴 생각도 없었다 어 그래도 고스 죽여서 아 내가 뒤에서 죽일 수 있었는데 아쉽다 아 이거 이거 뭐임 이거 뭐임 이거 무슨 게임인지 알려줘봐 독수리 관찰하는거 독수리 관찰하는거 근데 왜 채팅이 고바식으로 변다트리밖에 안보이는거지 어 따다다다다 아 아 오케이 이거 보통 10후반대에서 20후반대 많으면 20후반대까지 나와요 아 아 조용해졌다 여러분 지금 독수리 5마리 지나갔어요 6마리인데요 아이고 아 지금 이제 8마리 됐어요 10마리 11 12 조용해졌다 1 2 3 4 조용해졌다 1 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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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